오늘의 젤단은 저번에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는 시작하자마자 죽었죠? 시작한지 한 5분도 안되서 죽었던 것 같은데 자, 고론시티 보자 생각이 안나니까 모험수첩을 한번 보고 금발의 여성도 관련되어있다. 일단 맵보고 그냥 가면 되겠죠? 저 위에 사당도 있었고 사당을 먼저 들렀다 갈까? 뭐지 이거? 이게 왜 아, 여긴 저 수레를 타고 이동하는 일이 많은가 본데 여긴 뭐야? 뭐하는 데야? 게임하는 데인가? 아, 자는 곳이구나 아닌가? 뭔가 돌 모아놓은 것 같은데 사당을 기어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당을 찍고 갑시다 저 동그라미 무늬가 뭐지 저거? 중간중간에 사당 이 위에 아 뭐야 사당 잃어버렸어 어디냐? 사당 어느 쪽이냐? 야, 잠깐만 이 오른쪽이 위였나? 아, 여기 있다 그냥 올라가도 되겠네 아휴, 체력이 이렇게 부족해서야 스테미너를 더 올릴까 알 수 있어? 아, 아, 아 점프 그렇지 도착 마라쿠구치의 사당 가자고 아니, 내려오라고 들어가자고 이 콘솔 기기의 장점이요 방향 전환이 쉽지만 이게 단점이기도 해 대각선으로 움직이는 게 단점이야 장점이자 단점 주파하는 것? 주파한다고? 주파한다는 게 뭔 소리야? 아니, 이 다리 어디서 많이 봤는데? 어디서 많이 본 다리죠? 이 정도는 쉽지? 와, 이거 뭐야? 와, 용암이다 오우, 씨 아, 잠깐만 다리를 다리를 저기까지 어떡해 너무 긴데? 잠깐만 너무 길어서 물에 잠기잖아 아, 너 물에 잠기잖아 쓰읍 이거는 뭘까요? 이거의 기능이 뭐지? 중간 다리에 아, 이거의 기능이 뭐지 아, 이건 중간에 놓는 건가 부다 크흠 깊지는 않고 왜 니가 앞으로 가고 그래 방향키가 있잖아 왜 니가 앞으로 가고 그래 올라가자 정확하게 가운데에 놓지 않으면 불편해 가운데에 놔야 돼 안 그러면 다리가 울퉁불퉁해질거야 살짝 옆으로 살짝 옆으로 살짝 살짝 아 묘한데 됐어 거기 있어 그리고 이거를 아닌데 잠기는건 똑같은데 어떻게 해야되는거지 아 다시 돌아와 잠깐 돌아와봐 롱스톤 돌아와 돌아와봐 잠깐만 돌아와 돌아와 롱스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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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점프하면 되지 않을까 왠지 될거같은 느낌이야 아니네 아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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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안가는데 가는 방법은 솔직히 내꺼 써서 갈수는 있는데 안쓰고 가야되니까 프로필러같은거 쓰면 갈거같은데 나 거리가 여기까지밖에 안나서 저기 용결을 어떻게 하지? 그냥 박히니까 그냥 받침대가 아니라 굴러서 가는건가? 이걸 몇개씩 이렇게 포개가지고 약간 오르막길처럼 만든 다음에 아니 저 차를 저 끝으로 가져가야되나? 주파하는 곳이라는데 이 주파하는 곳이 약간 좀 아 잠깐만 이거 바퀴가 안닫잖아 번역을 잘못한건가 뭘 주파하라는거야 어 생각해봅시다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이거를 이쪽거를 잡아서 하면 좀 저쪽으로 잡아봅시다 아닌데 너의 너의 용도가 뭐니? 어 아 고정시키는 아니 근데 바퀴라서 굴러오는거 아닐까? 좀 걱정되는데 앞에 고정시키는건가? 저거 다리가 연결이 안되기 때문에? 위 위에까지 가치나? 어 어머 안돼 붙으면 안되는데? 야 잠깐만 잠깐만 붙으면 안돼 아 아 아 또 또 되어버렸네 아 앞으로가다가 앞으로가다가 뒤였어 아 이거 중간에 두는건가 아 차를 중간에 다리는 어떻게 쓰는건데? 고정이 안되는데? 차를 다리에다 고정시켜서 앞으로 간다 해도 다리가 너무 길어가지고 그래 차를 중간에 두고요 어 능력을 모든걸 다 쓸거면은 잠깐만 내가 좀 생각이 하나 있는데 이래 이렇게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흑 흑 흑 흑 어디가 어디가 처음이냐 흑 흑 흑 한 이정도면 되는거 같아 아니야 여기도 여기도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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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생각한 방법으로 해볼게요 흑 아 아씨 안돼 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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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면 될지도 모르겠는데 이거 해놓고 됐어 그 다음에 이 짧은 찰나에 건너갑니다 자 그렇지 오케이 이렇게 가는 거야 능력을 쓰라고 만들어놨기 때문에 자 다음 뭐야 여기 어떻게 뭐 어떻게 하라는 거지 계단은 왜 있는 거지 저쪽은 의외네 어떤 면이 의외였죠 여러분들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간파해서 놀라셨나요 아 근데 이게 아 이거 안 보이면 아예 안 잡히네 여기까지 닫는 건지 궁금해졌어 여기까지 다긴 하나 안다네 애초에 안다네 달지 닫진 않네 자 여기는 어떻게 가야 되지 음 두 개가 연결이 돼 있고 아 이거 바퀴 굴러가는 거지 굴러가는 바퀴 맞지 혹시 또 지 맘대로 굴러갈지 모르니까 때려가야지 어 그치 그치 어 그치 불러가는 거지 어 잠깐만 똑똑한 척 했지만 멍청했다 난 똑똑한 척을 했지만 정말 멍청한 짓이었다 같은 바퀴인데 이거 써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넓은 거 타고 갈 필요는 없어 보이는데 아 저기가 안 넘어가지려나 중간을 넘어갈 거면 이거 두 개를 붙여서 한번 가봐야겠다 용암을 건너야 되는데 저게 이어 붙이면 되겠지 어쨌든 가면 되니까 아 아 아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방향이 반대였네 어 이렇게였구나 아냐 바퀴가 붙으면 안 되지 어 그렇지 이렇게 가야지 오 깜짝 놀랐네 가자 아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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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앗 뜨거 뜨거 앗 뜨거 잘왔다 잘 왔다 야야야야야야야야 필요 없.. 필요 없겠지 아 아 뜨갑고 차갑고 다 하네 아이고 아 몬스터 있네 어.. 얘는 없어가지고 무기가 물에 젖으면 강화된다고? 아 이건 나중에 쓰자 내구랑 높으니까 두꺼 펴면 되지 무지하구만 아 주머니가 활은 좋은게 더 많았던 것 그래서 말은 굳이 우와 이게 뭐야 폭탄인가? 뭐야 이거 오 이거 뭐야 폭탄인가? 뭐지? 궁금한데 어 들기 던지기 아니네 그냥 쇠구슬이네 하나만 넣어볼까? 이거 뭐지? 무슨 일이 일어나는거지? 오 뭐야 하나 더 넣어봐 아니 저쪽으로 저쪽으로 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저거 뭐지? 이 많은 구슬의 정체가 뭐지? 이 많은 구슬의 정체가 뭐지? 어 이건 뭐야? 저 철조막을 통과할 수 있는건가 이걸로? 아 알겠다 지 그 그거 눈 이렇게 미는 차 뭐였죠? 제설 차량이라 그러나? 어 뭐 그런거네 붓을 다 집어넣는 그런거네 제설차처럼 쓰는거네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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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가자 흑 싹 다 밀어버려 앗 삼첩 나머지 이런거는 뭐 노가다 해 그냥 어 뭐야 오오오오옷 어 특정 개수가 있나부네 무게가 있네 개꿀 이지 하네 이지이 쉽다 쉽다 저거 왠지 일일이 던지는 사람 있을 것 같아 옆에 있는 거 발견 못하고 하나만 더 모아서 기도하러 가자 원래 몸이 좀 고생해도 해결할 수 있으면은 괜찮은 거지 원래 다 그런 거지 위치가 어디야 꽤 머네 예쁘죠 잘 만들어놨어 저 큰 거 뭐야 너 친구 혹시 저 끝에 있지 이거 레일 끝에 있지 친구 너 어딨어 친구 어딨어 아니네 완전히 더 멀리 있네 너를 어떻게 데리고 가야 되냐 기다려봐 됐어 됐어 야 널 어떤식으로 어떻게 데려가야 하는거지 어 여기 레일 있다 아 저쪽으로 넘어가서 레일 만들어가지고 가자 그래 근처에 항상 타고 가는 무언가가 있어 타고 가는 무언가를 만들어놓고 가면 돼 그렇지 놀라지 말아요 놀라지 말아요 놀라지 말아요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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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있는거 알아 알아 흑 가자 떨어지지 않게 잘 타 그렇지 됐어 됐어 아휴 가자 출발 롤러코스터 아휴 아닌가 이 밑에 거 타야되나 잠깐만 이 밑에 거 밑에 거가 더 가까운 것 같은데 아휴 기다려봐 퓁 퓁 아휴 퓁 퓁 퓁 퓁 가지마 가지마 기다려봐 이 밑에끼리 더 가까운 것 같지 않니? 저쪽 끝에 있었는데 저쪽 끝에 있었는데 저쪽 끝에 있었는데 아 밑에 거 타야되네 오 쉣 잠깐만 지나가는 길 봐야겠는데 밑에 걸 먼저 탈 걸 그랬네 가자 밑에 거 길이 너무 멀다야 돌아가 돌아가 아니야 돌아가자 이렇게 갈 필요 없잖아 돌아가자 뒤집으면 되는 걸 왜 내려와가지고 뒤집어서 반대로 가면 되잖아 올라갈 수 있나 근데 돌아갈 수 있는 길인지는 잘 모르겠네 잘 못 탔어 환승해서 빨리 다른 데 가야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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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왜 붙어 이제 시 야야야야 너 필요 없어 2인승 아니 4인승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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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큰 가방을 갖고 다니니까 피곤하지 다시 가자 너 납치된 거야? 납치는 맞지 가자 오 이 밑에 몬스터 뭐야 이상한 알집도 있는데 뭐야 저거 터지면은 쟤네들 나오는 건가 가자 출발 환승했습니다 안녕 얘들아 잘 따라다니는구나 귀엽네 어 설마 아니지 아 설마 아니지 에이 아니겠지 아이 설마 설마 멈추진 않겠지 아니 일단 기다려봐 충전 안해도 돼 기다려봐 자 롤러코스터 올라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어 어 뭐야 어 뭐야 여기 아니야 뭐야 또 환승해야 돼? 뭐야 어디야 아 뭐야 기대했는데 기대했는데 이게 뭐야 서쪽 작업장 이 정도면 걸어가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지나가면 안 되는데 언제든 때릴 준비하고 있어야 돼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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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맞냐? 야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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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위치 좀 확인하고 가자 잠깐 위치 확인 좀 하고 가자 네 친구 어딨어 네 친구 어딨어 어 어 아 여기 너무 야 잠깐만 이 뒤에 있어? 잠깐만 그러면 대꾸 얜 대꾸 가보자 걸어가도 되지 않을까 이 정도면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이상하다 멀리서 봤을 때는 분명히 레일 근처였는데 이쪽 길이 아닌가 분명히 보였... 보였... 보였는데 무섭지 무섭지 도망가라 무섭지 어 야 잠깐만 이 밑에야? 에? 야 잠깐만 나 어디로 온 거야? 뭐야? 여긴 어디야? 여긴 어디지? 나 너무 멀리 왔나? 여기가 몬스터 있니? 하염젤리 나오는 친구인가 보냐? 뭐야 여기 어디지? 야 잠깐만 이거 다시 들고 다시 타고 가자 반대로 다시 돌아가자 이 길이 어디야? 어딘지를 모르겠네? 이쪽이 아닌가 보냐? 이쪽이 아닌가 보냐? 오오오오 내리지마 내리지마 잘못하고 못 쫓아가 아잇 다시 저쪽으로 올라가자 멈춰야될텐데? 오오오 다시 돌아가 다시 돌아가 다시 아니 어디지? 그냥 걸어갔어야 됐나? 이쪽이 아닌 거 맞는 거 같아 위로 올라오는 거 보니까 나는 산 뒤쪽으로 길이 있을 줄 알았는데 보자 보자 아 저쪽이네 아 뭐야 길이 없어 저게 길이 없어 중간에 가다가 내려야되네 어 일로 가다가 못 내릴 거 같은데 왠지 잃어버릴 거 같은데 원래 자리로 돌아갔다 가야겠다 이 정도면 야야야 비켜봐 비켜봐 여기 우리 자리에 우리 자리 someplace 흠 흤 흡 흡 아니야 아니야 너 너무 앞에 있으면 혼자 가버릴 거 같아요 헐 어, 됐다. 가자! 어? 가자! 아, 4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뭐야, 뭐가 잘못된거지? 아, 꼈구나! 뭐가 잘못됐나 했네. 가자! 다시 돌아가자. 저어...기로 가야돼. 응.. 가자 x2 멈춰야될텐데 절대 안 멈추겠지? 왼쪽....을... 탔어야 했네. 모든 라인을 다 타봤네. 저... 반대쪽을 탔어야 됐네... 중간에 꼬였네요 길이 저 끝쪽으로 갔어야 됐어 가자 여기가 답이었다 가자 드디어 만날 수 있다 가자 중간에 가다 멈춰야된다 중간에 가다 멈춰야된다 잠깐만 끊겨있는거 아니냐 이거 오오오오 오 미친 이게 뭐야 공포게임도 아니고 떨어지는거 아니겠지 어어 그렇지 안가는게 좋을거같은데 야야야야야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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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가 안돼 안돼 너 어디까지가 안돼 어디까지 가는거지 저 안으로 들어가는거 아니지 아 다행이다 아 나 저 동굴 안으로 들어가는건줄 알았어 아 아 깜짝놀랬네 가자 아 깜짝놀랬네 다시 돌아가야되니까 어 여기 마유이 있네 마유이 저 앞에 동굴 들어가야되겠다 저 앞에 동굴 들어가야되겠다 어 어 동굴 안으로 슉 들어가는줄 그 나 쟤 저기서 다시 데리고 와야되거든 아 깜짝놀랬다 야 니친구좀 잘 데리고 다녀 여기선 길을 잃어버릴 수 있을거 같기도 하고 아 가자 아 딴길로 안새려고 했는데 마유이 못참지 가자 마유이 가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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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잡았네 그럼 먹어야지 뭐야 씨 여기도 문어가 있나보네 따끈따끈 송어 따뜻한 물을 좋아하는 송어래 마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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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유이는 모아야지 그치 얼마나 또 재밌는걸 줄지 모르니까 어 오 깨뜨렸어 아 깨뜨렸어 견딜수없는 뜨거움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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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붙었어 야 나 뭔데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무기 때문에 그렇구나 무기 아 여기서는 나무 무기 못쓰네 아 어 견딜수없는 뜨거움 야야야야 다음에 가는걸로 여기는 확실히 용암지대라서 갱도 뜨거우니까 냄비에 냉기버프 만들어야돼 썰렁 열매인가 더위를 견딜수있는 열매있잖아 겔드사막에서 먹던거 그런거 먹어야 돼 아 뛰어가면 안되지 야야야야야야 왜 뛰어가냐나 열차를 뻔히 저기 두고 겔드사막 겔드사막보다 더 심하기 때문에 그걸 잘 봐야되겠는데 하 일단 나무 들어 가자 잘있어라 다시는 친구 잃어버리지말고 거꾸로 안된다고요? 가는 데까진 가봐야죠 뭐야 여기도 늑대가 있어? 아 나 죽어 야 야 야야야 야야 도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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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꼈어 꼈어 야야야 야야야 야 이거 어떡하냐 야 이거 어떡하냐 야 여기 꼈어 야야야 능력도 안써져 야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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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야야 야 야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아 아 앙 해야아 아 하 배...무슨 말도 안 되는 Medicaid 시간 능력을 나한테 쓸 순 없잖아 아니 아예 능력이 안켜져요 저 사이에 껴있으니까 능력이 아예 안켜져요 능력이 켜지질 않아 내 모습이 안 보이니까 애초에 능력이 켜지질 않아 안돼요 안돼 내가 들어올리려고 했는데도 안돼요 능력을 쓰려고 했는데 방금 걸어가야지 나도 여기서 끼어서 죽은 적이 처음인 것 같은데 한 번 있었나? 진짜 어이겁네 나 참 제일 불쌍하게 죽었다 죽어도 이렇게 불쌍하게 죽냐 돌아가는 길은 멀구나 어 여기도 아 화염 열매 따끈따끈인줄 멀다 멀어 아 이쪽으로 갈 수 있네 이쪽으로 돌아가도 되겠네 사실 아까 그 라인 타고 가는게 제일 편한건데 하.. 사서 고생을 혹시 모르니까 이거 골 들고 있는 거는 하나 갖고 있어야 돼 따끈따끈 버섯 왼쪽으로 들을 수 있네 노래가 되게 엉뚱하게 바뀌었는데 뭐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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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참 애매하단 말이야 여기가 제일 좋은갑다 비켜라 이 자식들 아 아까 봤던 형이다 윤돌 사장님이랑 아는 사람이야 꼬로 윤돌 사장님은 금발의 누나와 맞바위를 거래준이야 꼬로 아무도 들여보내지 말라고 했어 꼬로 한 대 툭 치면 비킬 것 같은데 하지만 난 그 누나가 마음에 들지 않아 꼬로 고런 시티에 모두가 이상해진 건 틀림없이 그 맞바위 때문이니까 맞아 꼬로 윤돌 사장님이 쓰고 있는 괴상한 마스크도 그 누나한테 받았다고 했어 꼬로 착한 윤돌 사장님이 저렇게 번해버린 것도 그 이상한 마스크 쓰고 나서부터야 꼬로 형은 윤돌 사장님하고 친하지 꼬로 나도 본지 10분도 안된 것 같은데 만난지 10분도 안된 것 같은데 갑자기 친한 사람 됐는데 모두를 돕기 위해 만든 윤돌반인데 반대로 모두를 괴롭게 하는 건 더 못 참겠어 여기 지나가게 해주면 맞바위 최고를 그만두라고 윤돌 사장님을 설득해줄래 꼬로 슬래고 지금 한 말 들었지 꼬로 이제 다시 착한 윤돌 사장님으로 돌아올지도 몰라 아 근데 동그란 온도가 높아서 그 옷차림으로는 위험해 꼬로 내 화장비가 없으면 본부에서 준비하고 와 꼬로 출발하기 전에 알려줬어야지 그런 말은 아무도 해주지 않았는데 말이지 이쪽에 레일이 있었나? 어느 방향이야? 아 반대쪽에 있네 그니까 옷은 좀 준비해주지 치사하게 말이야 도와주러 왔는데 어쩜 이런 고기 나는 못 먹나? 아 안되네 내 화장비라 옷을 사야 되는 건가? 어? 이거랑 이거랑 붙이면 엄청 튼튼해질까? 나 궁금해지는데 좋아 어 뭐야 미니미가 됐어 어 귀여워졌어 어 귀여워졌어 능력치는 안 올랐지만 귀여워졌어 갑자기 사이즈가 줄어드네 아니지 굳이 다시 만들 필요 없지 아까 만들 거 조나니움 정도는 써도 되지 됐어 어 넌 필요 없는데 너 미치는 필요 없는데 아 뭐 덜 만든 거긴 해도 난 너가 필요가 없는데 필요하다고 여기서 탁 좋으니까 같이 가자 비어있는 자리이긴 하지만 흥 어 저 돌아다니는 거 박쥐인가? 아까 그 동굴에서 나온 박쥐들이네 엄청 많다 저거 한 번에 죽여보고 싶다 저거 한 번에 죽여보고 싶다 저거 한 번에 죽여보고 싶다 퀘스트를 해야지 장비를 주나? 퀘스트를 해야지 장비를 주나? 이런 거 나 줘 머리에 쓰는 거라고 했는데 처음 써본 소재의 모양도 이상해서 힘들었어 고로 그때 아직 제자 후구도 스승님 같은 장이 될 거라고 의욕이 넘쳤는데 지금 맞바위에 빠져서 꽃빼기도 보이지 않아 고로 정말 이제 기껏 선택받은 고론에게만 전승되는 거함 크러셔의 비법을 전수해줄 참이었는데 이게 뭐지? 미안하지만 여기는 대장간이지 가게가 아니다 고로 거함 크러셔는 선택받은 대장장이 고론만이 만들 수 있는 유서깊은 무기지 고로 기껏 제자인 후구녀석에게 전수해주려고 했는데 그 녀석은 맞바위라는 것에 푹 빠져서는 감히 작업을 도중에 내팽개치고 가버렸어 고로 그런 녀석 이제 내쫓을 거야 고로 어 약간 도박인가? 도박 같은 건가? 내 화장비를 어떻게 준비하지? 음 음 어디 파는 데가 있나? 아예 사파이어? 아니야 얘는 보석 파는 내 화장비를 어떻게 구합니까? 어 잠깐만 건강 챙기세요 이 사람은 주는 것 같진 않고 제골장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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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하세요 여기도 다 보석인데 저기 맛바위라는 게 지금 이 손에 들고 있는 고기 말하는 거지? 지금 바위를 씹어먹는 중인 거잖아 지금 먹고 있는 게 돌이잖아 아 여기 있다 옷가게 아 왜 손님 따위가 오는 거야 고로 아이씨 장사할 마음이 없구만 매입해줘? 매입해줘? 매입 말고 밖에 있는 파일드에게 물어봐 파일드가 누구지? 너니? 맞네 내 화장비 따위를 누가 사겠어? 어서 내놔 용암에 둘러싸여 엄청 뜨거웠지 너같은 하일리아인은 금세 새카맥에 타버렸을 거야 고로 뜨거운 곳이 동굴밖에 없어서 내놔 그러니까 내 화장비 내놔 두라고 알았으니까 아니 내가 산다니까 뭐 어디서 어디서 사야돼 내가 그 내 화장비를 산다니까 아무도 팔지 않는 거야 어디 가서 사야되지 옷 앞에서 눌러야 된다고요? 아 이거야? 아 이렇게 아하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야 잠깐만 얼마 1900 루피가 필요한 이거 없으면 스토리 못해 아 진작에 세번째 대로 그냥 갈걸 그 물 물 있는데 갈걸 왜 여기 와가지고 아 진짜 거기 갈걸 왜 다시 여기를 돌아왔을까 고집으로 두번째를 하겠어 이러고 왔는데 몸통만 살까요? 몸통 하나만으로도 버틸 수 있나? 뭐야 이거 모자도 있어 1,400 700 1,200 이거 하나만으로 뭐 되려나? 어서 팔아라 아 이거 하나로 하나로 아 솔직히 추운 것도 이거 하나로 버텼는데 이거 못 버틸까?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풀장비 아니더라도 버텼던 것 같은데 이게 괜히 나한테 스크루지 메타라고 하는게 아니라니까 돈이 돈이 너무 없어 나 열심히 파밍해서 모은 거거든요 저것도 저게 저렇게 많이 필요할 줄 몰랐네 어디로 가는 거였던가 거기가 사당이었고 이쪽인가? 아 여기다 일단 이것만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확인해볼게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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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라 제발 되라 제발 제발 되게 해주세요 부탁입니다 제발 되게 해주세요 부탁입니다 제발 되게 해주세요 무기도 사실 별로 없긴 한데 아까 저쪽에 가마솥 있었나? 가마솥 저 반대편이었는데 여긴 가마솥 없지 아 여깄다 여기서 어 이거 뭐야 이거 작업자 주의사항 내열장비 박는 듯이 착용할 것 방염물약이 모두 소모되면 방염도마뱀과 몬스터 소재로 제작할 것 어? 목욕할 때는 없기까지 제대로 물 아 중간에 물 같은게 있나보다 그래서 중간에 연못 이런게 있나본데 뜨거우면 들어가라고 여기 있는 애들 잡아서 나오는 몬스터 재료로 만들어야 되나? 아 일단 아까 막 젤리 어디 있지? 아까 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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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나 어찌 않았나? 젤리가 아니라고 그거였구나 아 일단 들어가볼까? 냉기 관련 아 뭔가 아 뭔가 아이템 뭐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음 음 모은것쯤에 뭐 없으려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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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 음 난 건 안 먹었던 것 같은데 설산에서 사막의 더위도 견딜 수 있다 이거 썰렁한 걸로 좀 만들어볼까 일단 만들어보자 이것도 도움이 된지 모르겠다 사막에선 도움이 됐는데 사막에선 이게 도움이 됐거든요 더위랑 뜨거움은 좀 다르긴 하지만 일단 만들어보자 이걸 4개짜리 만들어 오래 있을 것 같아 10개 아 10분짜리 5개 쓸 걸 그랬네 썰렁 허브 아까 어딨지? 허브 6개 썰렁 허브 썰렁 야채구이 아 더위가 돼 12분 이것도 이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이거랑 이거 하나 남은 거 섞어볼까 같은 효과니까 더위 가득 어 5분 어 나빼 나빼 됐어 어디갔어 어디야 아이고 과연 들어갈 수 있나 보자 온도가 자 온도 아 목재 목재야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 야야야 잠깐x3 잠깐x4 잠깐x4 목재는 다 타버린다 했어 아 갖고 있는 것도 다 타는 거야? 내가 메고 있는 것만 타는 게 아니라 야야야 잠깐x4 자자자자자자! 아 안 꺼내면 괜찮은 거죠? 아 못 꺼내는 걸 저렇게 연기로 표시한 거죠? 깜짝 놀래라 아닌데? 아닌 거 같은데? 아닌 거 같은데요? 이거? 잠깐x4 다시 나가 나가봐 나가봐 아니 이거 봐 불타잖아 아 활이 타는 거구나 지금 뭐가 불타는지 몰랐는데 근데 뭐가 아 아 이걸로 어 활이 타는 거였어 깜짝 놀랐다 뭐가 불타는지 몰랐네 아 깜짝이야 아 됐다 아니 훈쇄해달라고 어 뭐야 훈쇄해달라고 할 때도 안해주니까 어? 금발이 여자가 젤다였네 이거 봐 젤다 흑막이라니까 이거 이봐 젤다가 지금 막 젤다가 막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 다니잖아 젤다가 흑막이라니까 이제 그만해 윤돌 사장님 그럼 괴상한 마스크는 벗고 우리가 좋아하는 윤돌 사장님으로 돌아왔고로 너희들 그런 말에 속지 말아요 당신 저런 말로 당신을 현혹시키는 거라구요 속아 넘어가지 말아요 이 자식들 감히 내 말을 감히 내 말을 거역해 그러면 쟤랑 싸워야돼? 아잇 뭐야 쟤가 어떻게 싸워야되지? 뭐 한 대만 때리면 돼? 빠식 아 기절했을 때 때려야되는구나 아 기절했을 때 때려야되는구나 자 다음 빠지지 그렇지 정신 차려 착착착 어? 너는 마스크 쓰는게 좋겠다 눈이 갑자기 작아진거 같은데 마스크가 잘어울리네 어? 난 여태 무엇을 으아 으아 슬래그 오프라 대체 무슨일이 있었던거야 고로 젤다님이 마스크를 씌우려고 아 설마 저 마왕 누군가가 변신해서 저렇게 다니는건가? 또 악의 무리가 하나 더 있는건가? 젤다가 아니라 젤다를 변신한 누군가인거야 젤다님이 마스크를 씌우고 나서부터 기억이 잘 안나고로 아무튼 젤다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봐야겠어 아 참 젤다님은? 내가 봤을때 젤다 변신한 누군가일거 같아 아 젤다님 시간의 현자니까 그 돌 뺏어간 마왕이 뭘 쓸 수 있는게 아닐까 대륙에 혼돈을 불러와라 붉은달 뜰때도 젤다가 뭐 붉은달이 어쩌고 하잖아 얘도 젤다가 아닌거지 아들 괜찮아 어디 안 다쳤어 고로? 어 목소리 들린다 설마 너가 세번째 너가 너였구나 뭐지 고로 아 어쩐지 덩치 큰 골레미 하나 쫓아다니던데 그게 너였구나 무슨 소리가 틀린 것 같은데 그것보다 젤다님이 동굴밖에 응? 그 금발에 누나가 젤다님이였어 고로? 젤다님한테 그 이상한 마스크 하기에 맏바위에 대해 물어보고 싶은게 잔뜩 있어 고로 어서 여길 벗어나 쫓아가야해 입구를 막고있는 붉은바위는 내 돌격이 아니면 부수기 힘들거고 하지만 돌격중에는 난 앞을 볼 수 없어 고로 링크가 내 눈이 되어줘 날 이끌어줘 고로 하염을 두른채 원하는 방향으로 오 약간 원거리 공격이네 가자 돌격 아하 어 나쁘지 않은데? 와 이제 이제 바위를 주수로 닫을 일은 없을 것 같다 이제 나갈 수 있어 고로 어서 젤다님을 쫓아가자 고로 어 그게 맏바위였던거에요 애들이 막 씹어먹는 바위가 거기서 나오는건가 거기서 나오는거였나봐 젤다님? 점도있네 어라 안보여 고로 되게 순하게 생겼다 데스마운틴에서 피어오른 붉은연기는 뭐야 고로 윤돌사장님 기억 안나 고로? 저 붉은연기는 위험하니까 가까이 가지 말라고 한건 윤돌사장님이잖아 고로 하이라성이 떠오르고 천재지변이 발생했을 쯤이였어 고로 이 주변도 크게 흔들려서 다시 데스마운틴이 분화하는게 아닌지 윤돌사장님이 걱정된다고 조사하러 갔었잖아 고로 맞아 데스마운틴에서 돌아온 윤돌사장님은 그 마스크를 쓰고 있었어 고로 기억났다 고로 그래서 난 데스마운틴에 분화구에서 젤다님과 대화를 나누고 나서 그 마스크를 쓰게 된거야 고로 그럼 젤다님의 집은 데스마운틴이 있는거야 고로? 그렇게 말하니까 그렇게 되네 확실히 이 주변에는 없는 것 같으니까 데스마운틴에 가면 어 어쩌면 슬레고, 프락! 난 젤다님을 찾으러 간다 고로 너희들을 데려가진 않을거야 반드시 모두를 원래대로 되돌릴 방법을 물어볼게 고로 그러니까 날 믿고 시티에서 기다리고 있어 고로 랭크! 젤다님을 찾으러 데스마운틴까지 같이 가줬으면 좋겠어 고로 항상 나를 데리고 다녀야되지 주인공은 어쩔수없고 가자 넌 쫓아오는거지? 아 오는구나 뭐? 그러면 아까 그 길을 타고 가야되는거겠죠? 어디로 가야하는거야? 저 위까지? 너 나 따라올 수 있니? 나 먼저 간다 설마 안 따라오려나? 내가 다시 데리러 가야되나? 셀마? 아니겠지? 어떻게든 따라오는구만 잠깐만 이쪽이 아닌데 어 아니야 일단 입구로 나가야 된다 일단 나가야 돼 어디 갔니? 어디 갔니? 어딨어? 어딨어? 왜 안 와? 어딨어? 아 여깄네 소환이 좀 늦어졌구나 날 따라오렴 달려오는 거지? 어 그렇지 달려야지 가자 가자 깜짝 놀랐네 안 오는지 알고 반대쪽 잠깐만 나가는 길이 저쪽 다리가 어디야? 다리 모양으로 표시된 데가 아 이 위에구나 넘어지지 마렴 올라갈 수 있으려나? 퍽 퍽 이 위에 올라가서 봐야 될 것 같거든? 잘 따라와 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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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루이더 혹시 모르니 일단 가져가자 오우 우시돌 유 퍽 쟤 잘 올라오네 소리 들리는 거 보니까 퍽 퍽 이쪽으로 아 이쪽으로 따라오고 있지? 어 점프한 건가? 잘 따라오네 아 맞아 이걸로 싸우면 안 돼 나 철제 무기가 없는데 큰일 났네 빨간 추추젤리 터질 것 같은 무기 들고 있어야 돼 오 머리 떨어진다 여기가 유독 가까운데 온천이다 온천 온천이다 온천 온천이다 온천 온천이 피를 채워주고 있어 오 오 풀 HP 아 역시 온천은 어딜 가든 좋구나 그 여러분 마영전 아시나요? 마영전에서도 그 던전 들어가는 거 앞에 이거 항상 이거 이런 거 있어 히노키탕처럼 마영전 해봐서 아는데 히노키탕처럼 그 앞에 하나 있어 그리고 거기 꼭 밟고 벗은 여자들을 캐릭터가 거기 다 앉아있어 사람들이 다 그 캐릭터를 너무 야하게 야하게 입혀놨어 그 목욕탕에 다 같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있고 캐릭터가 예뻐서 시작했었지 근데 너무 반복적인 게임이라 안했어 약간 컴퓨터로 하는 핸드폰 게임 같은 느낌이라 얼마 안했어 뭐야 뭘 아 껍질이가 있구나 뭐야 고패블린이잖아 야 무기 내놔 이거 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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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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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명이서 다니니까 정신없네 으아악 으아악 아 아씨 뭐야 싸워줘 싸워줘 야 다시 온천 갔다와 야 온천 갔다와 어 여기 무기 있네 아 무기란다 광서 야 온천 온천 좋지 온천 온천 갔다가 한번 지져 여행 고단하고 피곤했는데 아우 좋다 아우 따뜻하다 으 시원하다 고단하고 피곤했다 오케 오케 가자 가자 중간중간에 동굴도 저런데 있을거 같은데 아 저 녀석 죽여버려야지 저거 저거 돌 뱉는 녀석 돌 뱉는 녀석 저거 아 저 이불 벌려야 뭘 저 잡아줘라 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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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화면 아니 이건 안통한다 고로 고로 싸워라 고로 고로 그만해라 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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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라 도뱉는 녀석 오아아아 아니 그거 들지마라고 때려라 고로 고로 뭐하냐 쟤 어떻게 싸웠더라 아 미친 그치 반대쪽에서 싸우면 돌을 뭘 못하겠지 쟤 뭘로 했더라 저거 전기가 안통할텐데 이런거 다 한번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있어 폭탄 던지면 끝나 아니 폭탄 던지면 끝나는거기 때문에 폭탄 어디있지 아하해 아하 세번 아하 어 어 아 뭘로 공격했더라 저거 아이 무시해 아 잠깐만 이거 싸울 필요 없잖아 굳이 이렇게 쳐맞으면선까지 싸울 필요 없는데 온천 다시 갔다가 무시하고 갑시다 굳이 싸울 필요 없었잖아 아이 손해받잖아 손해 굳이 싸울 필요 없는데 싸우려고 해가지고 위로 올라와도 되는거였네 이래서 계속 벽타고 오르는겁니다 벽타고 오르는덴 다 이유가 있어 아 그런가 고루스킬 써도 됐을라나 걔도 바위 부수는거니까 좋네 좋네 아 아 됐다 능력 활용을 자꾸 새로 생기면은 입력하는데 좀 오래걸려서 좀 기다리고 있네 내려오기 귀찮았나 보구나 우리가 이쪽을 넘어가야 하거든 잠깐만 위치부터 보자 더 가야되네 저 위에서 떨어지네 자 자 다시 보자 여기서 어 저 쪽으로 가야되네 이쪽으로 오는게 아니라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워라가 올라가 으 이 험한 산을 건너가야되 반대쪽이였네 저쪽으로 가야되 점점 멀어지고있었네 뭔가 평지를 띄고있으면 스테미너 소모가 괜히 많이 되는 느낌이라 이게 더 나은거 같기도해 뭔가 좀 더 편안해 날아가기 편한것도 있고 제발 길 따라가는게 더 편했을까 사서 고생하는건가 어 저기 사당있다 그래 아까 사당 나왔었어 다왔네 다왔어 뒤에서 굉장히 괜찮니? 저기 굉장히 오기 힘들어하는거 같은데 덩치가 덩치가 커가지고 이런 좁은 길은 힘들려나? 다왔다 다왔어 좀만 힘내라 쫓아오는 친구가 고생중이야 아 굴러가는구나 올딘 다리 조금 귀엽다 너 어 먼저 잡아보고싶어 어? 죽었나? 죽었나? 어 죽었네? 어 파일됐고 몰이 불린 이 친구들도 어 어 야 잠깐만 어디서부터 이어진거야? 야 잠깐만 이거 어디서부터 이어져있는거야? 아니 잠깐만 이거 어디서부터 이어져있는거야?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건데? 어디서부터 타는거지? 어디서부터 탈수있는거지? 야 잠깐만 올라가는데가 따로 있어 야 잠깐만 아까 분명히 타면 편해? 이러긴 했지만 어 어 여긴가? 이 다리 밑에서부터? 한 바퀴를 돌아서 아까 그 평지를 지나서? 아닌데 올라오는 길은 어디서부터지? 아 여기다 음 이쪽이지? 아 저쪽에서부터 타고 오자 이러면 정상에 올라가기 쉬울거 같다 아 저쪽을 갔어야 됐네 아까 그 내가 잘못들었던 길 있잖아요 그 근처네 음 능력을 써서 부시고 고로 이리와 고로 아 그 에잉 아 아 이יך minimalist 어 두개나 있네 아 이거 근데 여기 있어야 되는 것 같으니까 하나만 쓰자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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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타면 쟨 아 알아서 오겠지 알아서 오겠지 알아서 아까도 알아서 잘 따라왔는데 탈 수 있냐 꼬로 꼬로 탈 수 있니 이 좁은거에 너도 탈 수 있니 너를 위해서 아니야 두개 연결하면 못할 것 같아 알아서 잘 따라와 오 앞에 장애물이 몇개 있나보다 뭐야 탱크 몰고 가는 것 같아 근데 중간에 배터리 채워야겠다 아 이거 배터리 업그레이드하는데 어딨어요? 나 너무 극한 상황으로 게임하는데 계속 누가 좀 알려줘 누가 좀 알려줘 누가 나에게 좀 알려줘 누가 나에게 좀 알려줘 오우야 잠깐만 너가 한번 써볼래? 너 이렇게 써보자 아우 잘못되었어 아우 아우 이 자식들이 이 자식들이 아우 무기만 들고 위협하지 말고 싸워봐줘 아우 아우 얘도 죽은거 같은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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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를 이거 치워야되네 어어어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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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있어 너 돌아가면 큰일나 어? 뭐지? 이거 좀 궁금한데 이리와봐 고로 그로 그로ul shout-a 어 잠깐만 이거랑 조합하면은 무슨일이 생길까? 저 돈 은근 탐나는데 좀 더 빨리 올라가게 아이고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방향은 똑같이 그렇지 가자 피를 채워야겠네 자아 풀피인게 좋겠지? 어 어디가 어디가 어 잠깐 돌아올 수 있네 어디가 어 쟤 어떡하지 다시 돌아올 수 있나 울어? 아 사라 들어왔구나 아 이렇게 공격하는거구나 아 어 어 어 어 어 이거또지겠네 떨어지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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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틈에 껴야돼 틈에 껴야돼 틈에 앞으로 돌아간거 같은데? 아까 뒤로 다시 돌아가는거 봤거든요? 야! 저기까지 온데 다시 가냐?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공격하지 마세요! 살려주세요! 잠깐만요 아니야 아니야 저쪽으로 가 저쪽으로 우리 저쪽으로 가야돼 다시 돌아가 다시 돌아가 다시 돌아가 다시 돌아가 옆으로 아 도착했어 도착했어 괜찮아 괜찮아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진짜 미치겠다 진짜 미치겠다 다시 할게요 다시 천천히 퍽 퍽 퍽 퍽 퍽 퍽 어... 배터리 소모... 근데 배터리가 퍽 퍽 퍽 퍽 퍽 퍽 퍽 퍽 하나가 나올거 같아 욕심부리다가 안되겠어 gracias 퍽 퍽 퍽 아까 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거 보니까 퍽 퍽 하나 죽였다 퍽 퍽 퍽 퍽 퍽 퍽 퍽 어 욕심내지 말고 그냥 가자 가자 그냥 가자 몬스터 욕심내지 말자 갈 수 있으려나 아 뜨거 뜨거 괜찮아 괜찮아 너네는 죽여야겠다 가라 돌아와 그렇지 어 주워지네 그래도 안 주워져서 오 사당 밑에 오 나빼 나빼 됐다 와 됐다 됐네 됐네 하나로 왔어야 됐네 시츠모이의 사당 됐다 아 아 이거 근데 은근히 자세가 맘에 안드네 처음에 봤을 때는 좀 귀여운가 했는데 약간 구부정한게 이제는 좀 보기가 좀 그런데 자꾸 구부리고 있으니까 처음에 봤을 때 귀여웠거든요 뭔가 좀 마음에 안드네 조종하는 곳 조종하는 곳 오 오 좋아 좋아 저쪽에 뭐 있었다 어 이쪽에 오는거 아닌거 같은데 이쪽 아닌거 같다 저쪽으로 가자 저 오른쪽은 뭐지?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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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를 바꿔 무기를 바꿔 오어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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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도 있지만 하나라도 날리는건 나에게 기회가 없어지는거기 때문에 기회가 없어지는거기 때문에 함부로 쓸 수 없어요 보자 뭘까 여기 뭘 조종해서 어떻게 가라는거지? 오 잠깐만 저쪽에 땅이 하나 있는데? 설마 아 이렇게 날아서 이렇게 가야되는건가? 근데 분명히 어딘가에 저 구슬은 뭐지? 저 구슬은 뭐지? 문을 열어야 갈수 있는데? 문을 열어야 갈수 있는데? 아 구슬 저기있다 아 구슬 저기있다 구슬 저쪽에 있다 구슬 저쪽에 있다 저기있는 구슬을 갖고와서 저기있는 구슬을 갖고와서 오우 무서워 이거를 가지고와서 어? 흑 흑 흑 오 오오 오오 흑 흑 용암에서도 튼튼하네 붙여야지 왜 오 됐다 안 붙여가지고 큰일날뻔했네 안 붙여가지고 큰일날뻔했네 뒤로 쭈욱 어어어 아 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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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지 이걸 넣으면 무슨일이 생기려나 아 그치 보물상자가 있어야지 하나씩 있어야지 뭐가 나올까요 아 지겹다 지겨워 지겹다 지겨워 활은 좀 죽이면 나오는거 지겹게 활 말고 딴거 줘 딴거 난 지금 다른 무기가 필요하단 말이지 활 공간이 없는 것도 문제인데 나중에 분명히 활 많이 쓰는 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한다만 활 공간을 많이 안 만들어놔서 이 자동차는 그냥 있는건가 이 자동차는 그냥 있는건가 이게요 이 비행장을 타서 왼쪽으로 꺾어서 저기로 가는거 같은데 하아 진짜 걱정되네 가자 가자 잠시 좀 비행을 하고 옆으로 꺾읍시다 그렇지 살짝 꺾어서 안전하게 착지를 옆으로 좀 꺾어서 안전하게 착지를 그렇지 털써 오케이 이제 조종하는건 어렵지 않습니다 익숙하거든요 많이 익숙해요 빰빠빠빠빠빰 아주 익숙합니다 어 기도하러 가야겠다 이거 퀘스트 끝나면 기도하러 가죠 와 근데 저기 물이 도마뱀처럼 생겼네 이제 알았네 봐봐요 여기는 중간중간에 저번에 내가 뭐라 그랬지 어 여기 봐봐 고기처럼 생긴 거 하나 있고 여긴 도마뱀이야 신기해 그래 여기 워프되니까 기도 생각나는 데는 여기뿐이니 감시호세를 갈까 잠깐만 어디 가는 거야 아 기다려 갔다 올게 기도 잠깐만 하고 올게 내가 기독교는 아니지만 기도를 해야 되더라고 난 무교인데 게임에서는 게임에서는 기도가 필수라서 가자 잠깐만 나 무기 아 나무치 어 여기 비가 너무 많이 와 어딨어 알겠다 하나씩만 올릴까요 스테미너 하나 체력 하나 아이고 잘못 눌렀네 아이고 잘못 눌렀네 좋아요 하트 하나 좋았어 좋았어 다음에 스테미나 근데 스테미나 저거 가운데 동그라미 끝에 동그라미 다 차면은 두 줄 되나요 두 줄까지 되나 아 두 줄로 늘어나요 오케이 굿 다시 돌아갑시다 데스마운틴 데스마운틴 이러다가 또 안한다 이러다 또 업그레이드 안하지 계속 나중에 해도 되겠지 나중에 해도 되겠지 이러다가 진짜 필요할 땐 하아 가자 가자 올라갈 수 있으려나 걔네 되나 높이가 안되나 여기서 되나 여기서 되나 살짝 살짝 가자 가자 오케이 오케이 진짜 올라오는데 이만한 게 없어 왔다 오 깜짝이야 아 링크 저기야 아 링크 저기야 분화구가 저쪽인가 같이 가 같이 가 같이 가 같이 가 여기야 고로 그래 도착했다 제스 마운틴 데스마운틴 요새 러드 제르라 ingen 다른때나 나 백 정 세레 제따가 아니라 젤다를 변신한 누군가의 소행이야 악의 무리가 젤다로 변신한거야 목소리는 바꿀 수 없었기 때문에 일부러 말을 안하네 목소리병조는 실패해서 내가 싸워야 할 것들이 나오고 있어 일바지야 뭐야 저게 세 마리나 있어 한 마리도 버거운데 널 집어 던져서 싸우는건가보다 뭔가 분하고에서 튀어나왔어 고로 이 붉은 밤이 몬스터? 게다가 세 마리 아니 저건 머리? 저렇게 거대한게 대체 어디서 튀어나온거야 고로 데스마운틴엔 저런게 있다는 말은 들어본적도 없어 고로 저 몬스터를 어떻게 하지 않으면 젤다님이 하지만 여기에선 내 돌격도 닿지 않을거고 링크 어쩌지 아 뭐야 어떻게 싸워야하는 것일까 싸우는 방법을 모르는데 일단 올라가야 뭘 싸울 수 있을거 아니야 너무한거 아니야 근처에 가도 되나? 올라가도 되나? 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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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이거 아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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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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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거 아아 와씨 설마 조종하면서 싸워야되는거야? 아 이것도 쉽지 않네요 자 어떻게 싸워야되나? 내가 조작을 하는건데 쟤네는 따로 공격은 안하는거 같네 가속을 받아야 가속을 받아야 떨어지니까 여기서 날아가야겠는데 저쪽에는 레일 없죠 저쪽에는 레일 없죠 저쪽에는 레일 없죠 저게 맞나보네 이게 배터리가 필요하려나? 내 배터리 어 이거 배터리 있어야 되긴 하겠다 이거 고정이 안돼 밑에 바퀴 있으면서 그냥 떨어져야되나? 내가 갖고있는 배터리는 있는데 아 그냥 날면 되겠구나 박히고 있습니다 일단 올라타 아 이건 배터리 상관없네 마지막에 올라가 유일하게 됐고 으 drums open ύ 으으으야ㅜㅜㅜㅜ 이따 올라가 쾃글뾃글 좀 돌아서 가야 돼 이런거 모기가 공격하듯이 파리가 공격하듯이 파리가 붙어있듯이 오우쉣 오옾오옾오오옾오 야 잠깐際잠가자 knows 적 not 부ός 그래도 쉬운 편이네 옆으로 돌아 아니야 이게 분명히 이게 분명히 보스일 리가 없어 보스는 원래 2차까지 있기 때문에 본체가 곧 있으면 나오겠지 원래 2페이지까지 있기 때문에 두 번 봐야지 오 지진 가자 뭐야 얘도 뭐 거북이 같은 거 나오나 크로마니움 같은 거 나오나 맞나? 로아 크로마니움이 붉은 거북이 그거 맞나? 어떻게든 쓰러트렸네 고로 그 몬스터는 대체 뭐였을까 고로 젤다에 대한 충성짐이 가득한 애들 뿐이구만 간다 고로 아니 안에 있겠지 흑 설마 설마 지하에서 싸우는 거 아니지 야야야 يع 야야야φ 야야야야 there 이거 지저에서 싸우는거야? 어디까지 떨어져? 오씨 무서워 너무 무서워요 어디까지 내려가는거야? 뭐야 여기? 아 저기 그거 있다 진짜 아까 그 사당 뿌리 힘들겠는데 주변이 온통 용암 표시야 마인크래프트 지옥 보는 느낌이야 나 참을 수 없는 뜨거움이라는데 이거 괜찮으려나? 하나 먹어볼까? 도움이 되나? 더위 가득 5분짜리 먹어볼까? 음 도움이 하나도 안되네 에스마운틴의 지아가 이런식으로 되어있다니 게다가 자세히 보니까 붉은 바위가 잔뜩 끼어 잔뜩 있어 이런 맛바위가 잔뜩 있는 곳에 젤다님이 있다? 있다고? 어? 목소리 들린다 고이요 또 하지 또 나의 자손이요 나에게로 오라 맞네 들었지? 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저 주변에서 들리는 것 같아 혹시 젤다님과 무슨 관계가? 빨리 가보자 생각보다 괜찮아 분 괜찮네 아 힘들어하진 않는데? 힘들어하진 않는데? 힘들어하진 않는데? 오 괜찮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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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니가 뚫어야겠구나 아니 저런곳에 저런 친구들이 아니 이 녀석들 내가 무기가 없다는 걸 알고 내가 무기가 없다는 걸 알고 운명곳을 이제 뱉어라 무기도 없는 녀석들 아니 그렇지 조나니움 그렇지 저거 가져가 호우 먹어야지 포우 먹어야지 호우 오랜만이야 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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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바퀴 한쪽이 없는데? 어? 아니 이건? 뽑기하는 곳이 여기 있었다니 참을 수 없다 여기 몇 개 있냐 하나 있네 이걸로도 할 수 있는 건가? 이걸로 한번 해볼까? 만일 있네 다섯 개 해봐 이걸로는 되나? 오 되네 오 된다 된다 조종간 커다란 타이어 스페어 배터리 저걸로도 되는구나 중요한 게 오 어두워 아이고 아이고 미안하다 널 보낼 생각이 아니었는데 바닥에 조명꽃이라도 심을까? 어두운데 묘하게 보이면서도 안 보이네 어딨지? 엄청 많거든요 어딨어? 지나갔나? 내가 분명히 못 봤나? 내가 못 봤나? 식물은 다 저쪽에 있는 아 여기 있다 어 이건 대형 아니야? 뭐지? 다시 저녁 아 여기 있다 표정 됐어 이정도로 밝은 게 있지 저 끝에도 폭우가 있네 어떻게 가야 되지? 그냥 올라 너가 또 부시는 거다 이쪽이 길이네 아 여기 있다 뭐가 있는데 얍 오오 바퀴 아까 저기 있는 거 뜯어야되나? 아 여기다 백스 이게 바깥쪽이지 맞나? 아 여기 없구나 좋았어 널 타고 가면 되는 거야 아 나와 나와 맞나 근데? 여기 아까 배터리를 봤거든요 이건 뭐지? 이건 뭐야? 이게 뭐지? 이게 뭐야? 이게 뭐지? 물 나오는 건가? 소화기 그런 건가? 물 뿌리는 건가? 아 뭐 못 바꾸지? 아 맞네 오오 맞네 생긴 게 딱 소화전처럼 생겨가지고 이건 뭐야? 아 이거는 썰네 이거는 조명인 것 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붙이자 블루투스 샤워기 우리들은 만들지 못한 블루투스 샤워기가 여기에는 존재하네요 불빛도 하나 해주고 너 자꾸 열기는 하는데 혹시 모를 때는 데뷔해서 가져가자 여기 배터리 있어 이거 이거 나 안 쓴 배터리 너무 많아서 괜찮지 않을까요? 중간에 계속 추가하면 되잖아 좋았어 아 넌 나중에 세번째 데뷔 가면 쓸 것 같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것 같으니까 근데 이거 지금 필요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만들어 놓는 게 맞나? 아까 길은 저쪽이었는데 아까 여기 부시면서 갔잖아 아 뭐야 뭐야 저리가 그냥 올라가는 것 같은데 활로 쓸 걸 그랬나 많으니까 그냥 던지면서 가자 좀더 위에서 오우 좋아 아 난 어디로 가야되지 이쪽인가 길인가 벽이야 길이야 뭐야 안 보여 아 벽이었어 아 뭐야 벽이잖아 뭐야 위에 올라가면 올라가야되나 아니 차로 갈 수 있는 길은 아닌 것 같은데요 올라가는 거 맞겠지? 올라가는 거 맞겠지? 맞나? 방향은 맞겠지? 위치를 알 수가 없으니 맞다 여기는 안 열면 알 수가 없지 다 올라왔다 으 예 5 십소 예 으 으 으 으 이쪽에도 으 뭐 적 있다 예 저기 얼만 알 수 있겠다 저기로 가자 무작정 따라가다가 길 이룰 것 같애 지하는 이게 문제야 조명꽃 열심히 파밍이 나서 다행이지 없었어 봐 벽인지 땅인지 알지도 못하고 오 오 오 무슨 신전이다 어 흑 그냥 이 앞에 땅바닥에다 하자 오 오 아 너무 멀 것 같은데 여기 들어가는게 나을 것 같애 너무 멀어 아 저기있다 흑 싸우는데 땅은 중요하기 때문에 으 가라앗 저 돼지 생각보다 싸우기 도끼가 가득한 돼지인데 저거 어떻게 잡냐 아씨 아 아냐아냐아냐 아냐아냐 오 야 잠깐만 나무하살은 타네 또 불이 막 그냥 자동으로 붙어버리네 그렇지 으 오 어 ます 어어 야야야 잠깐 잠깐 wax 천천히 천천히 화살으로 싸우고 싶어요 전화살로 싸우고 싶습니다 오우 쇼쇼쇼쇼쉼쇼쇼쇼쓱든든든든다 아아 너네들한테 맞는 거 싫단 말이야 쟤네들 무기가 저래가지고 아 쟤 단단한거가 쌓여있는데 쟤 어디야 되냐 쟤 하나 깨졌네 무기가 둘은 아니겠하면 오! 이 최씨 cups 좀 싸워 봐 몸빵만 하지말고 돌가볶이 있어가지고 아! 잠깐만 나한테 시간을 줘 친구야 나에게 시간을 줘 시간을 나에게 시간을 주지 않을래 붙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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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붙지마 제발 붙지 말아줘 이거 쓰려고 붙으면 안된단 말이야 어차피 저쪽에 뿌리가 있으니까 상관은 없는데 쟤네가 쓰는 무기가 뭐야 전기가 통하려나 한번 써볼까 야야 이리와봐 전기좀 써보게 전기좀 써보게 뭐야 저 멀리서 던지는 애 또 뭐야 저 뭐 날라왔는데 한번 써보자 오 통하긴 통하네 고로야 니가 부실 수 있어 잠깐만 그렇지 그렇지 이래야 부셔지지 이제서야 저거 봐라 저거 봐라 계열 밖에 안해 이렇게 썼으면 됐는데 바보같이 그래 너는 돌을 깨는 능력이 있지 어 안해 오오 블루 돌 크러셔 아위를 부수고 채굴하는데 저 갑다 괜찮단다 소나님 개많이 주네 포우다 포우 하트가 4개밖에 없네 얼마나 쳐맞았으면 하트가 4개밖에 없어 됐어 회복 회복 가자 회복하러 가자 가자 그래도 밑에 깔아놔서 다행이지 매시시 뿌리 여기 사당은 갔었었나 오 이건 좀 넓은 편이 아니구나 여기는 똑같네 같은 건 줄 알았지만 아니었다 여기는 온천 같은 게 없어서 좀 불편한데 일단 5개 먹고 한 개 반짜리 먹자 가자 깨는데 오래 걸리겠다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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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온도가 쉽고 이런 건 없나 바람이 시원하고 이런 건 없나 보네 물에 아 여기도 뜨거운 물인가 자 내 열을 씻겨줘 안되네 쓸모가 없네 쓸모가 없네 따뜻한 따뜻한 몬스터다 몬스터다 어디냐 몬스터 소리나는데 저 위에 뭐야 저거 연기나는거 뭐야 어딨는데 안 보여 얘들아 더 가까이 가자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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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가 개 길어서 쟤네들도 저 불이 들어가면 죽네 근데 내가 먹을 수가 없는데 어 좋았어 좋았어 저기도 있다 저게 두방이면 죽겠는데 죽어라 너네 무기 좀 쓸만해 보인다 어 근데 어 가져가야 돼 가져가야 돼 가져가야 돼 아이템 버릴 수 없어 가져가야 돼 이거 잡았는데 됐고 아니 자린고비가 아니라 잡았는데 아깝잖아 또 있나? 어 저기 뭐야 상자도 있네? 아 그런데 상자도 있었네? 커다란 조난이요 구하기 어렵지 난 다 들고가 어디서 어떻게 쓰일지 몰라 하나만 있나? 저건 버려 내가 지금 무기가... 아니야 무기가 어떻게... 어디서 어떻게 부서질지 몰라 아 뭐야 꽉 찬거였잖아 버려 버려 여기가 어디서 어떻게 부서질지... 아 뭐야 꽉 찬거였잖아 버려 버려 여기가 어디서 어떻게 부서질지... 보러가자 여기 레일 있는데? 아니 여기 그냥 지나가는 곳인가? 아 여깄다 여기서부터 시작인데? 그냥 올라가는건가? 그냥 저 계단으로 올라가는게 맞나봐요 내려올 때 저걸 타는 것 같아요 저기 레일 몇개 보이는거 보니까 오 저게 뭐야? 오 신기한데? 뭐지? 레일 바꾸고 그러는건가? 파이어맨신전 좋았어 아 근데 하트 두개 이거 돌아가서 채우고 갈걸 그랬나? 왠지 저게 날 괴롭힐거 같은데 목소리가 틀린건 이 건물인가 고로 안에 사당 찍어놓고 나왔다가 다시 가자 안에 사당있다 저 안에 사당 갈수있으면 저 안에 사당 갈수있으면 화야맨신전 이 거대한 건물은 대체 왜 이런게 데스마운틴의 지하에 응? 젤르다 젤르다 젤르다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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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젤다님이 없어 그건 가짜야 가짜 가짜 들어가자 주변을 잘 보고 이런데 다 떨어지는 곳이고 정면에 뭔가있어 고로 역시 진짜 보스는 여기에? 어쩐지 그렇게 쉬울리가 없지 몬스터 링크 저기야 저 안에 있다 저봐 저봐 흑막이라니깐 저거 조정하는거야 저봐 저봐 저거 뭐야 저게 뭐지? 돌과 함께 붙어버렸는데? 젤르다님이 갇혀버렸어 고로 어서 구해야해 근데 이 방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가는거지 고로 또 열쇠를 찾아야겠군요 좋았어 워프 생겼다 가서 하트만 좀 채우고 오자 안열린다 안열려 안열린다 안열려 이 문 지금 조금 움직였어 고로 그 목소리 도그 소리야 그 목소리 시손 시손이요 시손이요 시손 오 목소리 좋다 고맙소 오 오 오 오 오 오 많이 복잡한데 좀 많이 복잡한데 운려는 방법을 가르쳐 줬다는 건 이 목소리의 주인은 나쁜 사람이 아닌 것 같다고로 5개의 걸쇠를 열면 이 방에 들어갈 수 있겠지 워프 있으니까 아까 아까 뿌리에 갔다가 오자 이 하트 2개가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싸우다가 또 내가 음식을 못 먹고 또 죽는 불상사가 생길까봐 가자고 다시 돌아가야지 여긴가? 딱봐도 머리가 그렇게 생겼으니까 어디서부터 갈지 봅시다 1층에 하나 한 층마다 다 있겠죠? 1층에 두 개네 1층에 두 개? 5층에 하나 4층 2층 아 1층에만 두 개고 3층이 없네 와 여기 근데 길 찾기 어려울 것 같은데 왼쪽부터 가볼까 일반적으로 문 여는 데는 없고 너도 위에서 내려오는 거니? 여긴 아직 모르겠다 가자 여긴 말고 뭔가 계속 레일 타고 이동하고 그래야되나봐요 여기 복잡하네 무기가 없어 그렇다면 무기가 없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럴수가 떨어져 버렸어 안 돼 잠깐만 잡은 의미가 없다 아닌 거 아니야 이거를 이걸 바닥에 버리고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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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는 짓이야 여긴 어떻게 가지? 오 뿌리면서 갈 수 있는 건가? 힌트를 주네 뿌리면 돌이 생기려나? 응 멀치고 멀치고 그렇지 됐어 그 다음에 어? 이건 뭐지? 오 레일 바꾸는 거야? 오 어 일단 어디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모르지만 가보자 출발 퐁퐁 뱅글뱅글 돌아간다 아 저걸 맞춰야 되는구나 잘못 눌렀네요 다시 가자 다시 가자 저거 돌아온다 저거 타자 혼자 돌아가고 있었구나 다시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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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비켜 왜 내 앞길을 막아 자리를 고정하는거 없나 그렇지 앞으로 쪽 가서 몬스터도 여기 있고 야 이거 길 찾는거 어렵겠는데 확실히 아 아 구리니까 너 저거 맞출 수 있어 가 아니라 가 아니라 바지 지 지 지 지 넌 돌이 아니기 때문이지 개꿀 아주 좋았어 아 뭐야 활 필요 없어 필요 없어 부서질거 같은 활도 더 좋은 활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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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미 뿌리고 있는건 내 배터리만 소모되네 내가 길을 만들어줄게 어 자 여기다 두고 어 어 이것도 움직일 수 있나 오우 빠지는거 방지 이리와 널 빠지게 할 수 없어 됐어 이리와 그렇지 이미 빠트려놓고 빠지게 할 수 없다는 말은 조금 모순이지만 어 저기 있다 첫번째 진같이 생겼는데 도대체 뭘까 힌트를 줬죠 진같이 생겼다고 너를 이용해서 치면 되는거라 너를 이용해서 치면 되는거라 진 음 너의 머리로 너의 돌머리로 너의 돌머리로 린쿤 이거야 4개 아직 많이 남아있어 그래 가자 1층 하나 성공 1층 하나 성공 오 소화전 나중에 소화전이 없으려나? 그냥 주는건가 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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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층에있는거는 마지막이 열리나가요 헥 헥 헥 헥 헥 헥 이게 제일 마지막 좋아 아 뭐야 저리가 어디서 열차 타고 공격을 라인 바꾸고 그렇지 맞나? 뭔가 바꾸라고 해서 바꾸긴 했는데 여기가 맞아? 아닌 것 같은데 잘못 왔는데 잘못 왔어 돌아가자 아닌가 이쪽으로 와서 가는건가? 가자 맞을 것 같아 어 어어어어어어 전 에너지 이것만 끄고 싶어 돌이었잖아 야 잠깐만 돌은 돌로 싸워야 되는데 여깄다 뭐야 죽일 줄 알았어? 이쪽이다 오 길 찾는 거 어려워 얘는 위로 들어가야 되네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되냐 오케이 됐다 이거지 이거지 의미 없이 바꾸라고 하진 않았을 거라서 해 지지 dagger 어이 그 야 어어 어어 어어어 어어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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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저 자식이지만 어우 깜짝이야 내가.. 저거 때려서 보내버릴 뻔했네 근데 옆에 하나 더 있긴 하네 여기 상자있다 여긴 열쇠있는 곳이 아니었네요 여긴 열쇠.. 어우 미안해 미안해 안녕하세요 미안해 미안해 윤돌.. 윤돌짱 미안해 가자 잠깐만 기다려봐 잡고야되나? 다시 돌아가야될까? 잠깐만 갔다가 가만히 있어 다시 타고 친구 맞지 그럼 근데 이쪽으로 가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텐데 아까 그 원래 자리 음.. 여기 아니야 음.. 아까 다시 돌아가야겠다 우린 아까 왔던 데니까 응 이쪽은 왠지 다시 갈 일 없을 것 같고 다시 돌아가자 길을 그쪽에서 찾아야되나? 길 찾는게 힘들다 아 제자리만 계속 도는데? 다시 돌아가서 저 옆길로 가야되는건가? 저 옆길로 가야하나? 맞나? 가는 길에 한 번 더 가야되나? 이걸 바꿔야... 근데 이거는 이 가운데 바꾸는건데? 아 잠깐만 이게 아니라 가는길에 이걸 때려야되나보다 저거 아까 그거 아 부서졌어 아이 나 참 얘도 부서지기도 하는구나 새로운걸로 갈아껴 아니아니아니아니 새로운걸로 갈아껴 이거는 일단 올리고 아! 이거 막아봐 이거 갈일없어 이거 막고 여기 어차피 하나 더 있으니까 그냥 저쪽으로 가는거였네요 이걸 더 타는게 아니라 옆에 그냥 길이 있었네 옆에 그냥 길이 있었네 하! 생일이에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인데 12시 넘었으니까 오늘이 생일인건가?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맛있는거라도 맛있는거라도 사드심이 생일 축하합니다 오우 레일이 내려오네 이쪽끼리 맞네 여기서 확인을 좀 하자 저것도 있군 어? 내꺼 소화전 써야되나? 너 일로와봐 좋았어 저걸 타면 되겠군 저걸 타면 되겠군 어? 무서워 핫 니꺼 놔! 으악! 흐흫 야! 간격이 너무 긴데? 이거 어떻게 어떻게 점프하지? 막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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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흑 흐흐흑 으악! 으아아아... 아잇 Pois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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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지 다르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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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죽을 뻔했네 죽을 뻔했잖아 깜짝이야 3개짜리 여기 가있던가 가있따 어이씨 아야야 이걸 싸워야겠다 무기도 없으면 못싸우는게 아이고 그저 아이템을 먹으려고 했을뿐인데 아이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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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으려고 했는데 다 겹쳐가지고 야 난 아이템을 먹고싶었을뿐이야 애들아 비켜 그래 난 아이템을 먹고싶었는데 이거는 그냥 가만히 서있으면 돼 굳이 빠르게 가려고 하지마 가만히 가만히 있어도 돼 가만히 흡 그렇지 음 음 음 보자 조금만 더 앞으로 가주지않을래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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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왜 거기 서있어가지고 자꾸 거기 서있어 좁은 틈에 그니까 자꾸 맞는거 아니야 음 음 일단 가볼까 음 음 음 음 음 여기는 길이 하난데 다른 레일 찾으러 가야되는데 다른 레일 찾으러 가야되는데 음 아까 길이 또 있었나 레일 출발지점이 하나였던거 같은데 아까 처음 시작하는 부분으로 가볼까 오 오 오 아니네 아니네 저기 뭐 잠깐만 다시 돌아가자 이거 다리가 위로 올라가게 하는 방법이 또 있을 수 있는데 아 그치 그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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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알았다 흑 아 이거 방향 바꾸기 귀찮으니까 흑 가자 로켓니 에너지 쓰지말고 에너지 쓰지말고 저거를 쳐야돼 저거를 아 아이 나 진짜 하 다시 다시 돌아가 아 타이밍 자 여기서 뭐야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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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뭔데 어 이렇게도 갈 수 있구나 너 왜 뒤에 있냐 그렇지 그렇지 아 됐다 드디어 드디어 됐다 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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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몬스턴가 불에 타라 이거사 불에 타라 불에 타라 뒤탕수를 때리면 공격을 못하겠지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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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꿀 좋아요 여기 뭐 되게 많다 아이템도 많다 와 화살 굿 로켓 로켓은 처음 받았나 보네 여기 재료 많네 여기가 길이 세 갈래로 갈라져 있고 이건 뭐지 흑 흑 흑 오 흑 흑 돈이 내리.. 이거 뭐야 이거 지금 여기가 몇 층이지? 3층? 야 언제 올라와? 흑 흑 흑 안 올라와? 아 올라오는구나 아 여긴 엘리베이터 흑 흑 흑 아 3층에는 이쪽에 하나 위에서 들어가네 1층 역시 3층엔 없고 4층에 하나 있고 여기서 이렇게 가서 내려가는 거 아닌가? 일로 가서 여기서 어어 어어 잠깐만 위를 먼저 가자 위에 올라가는 걸 먼저 갑시다 길이 어떻게 생긴 거야 길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네 길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네 이게 돌아가고 위로 올라가고 위로 올라가서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타고 위로 가서 여기 뭐 연결하는 거 있나? 여기서 내려서 여기를 타고 여기라인이 끊어져있는데 이게 저쪽으로 가는 거니까 어렵다 이렇게 가서 이렇게 지금 이 라인 근데 이거 이리 와봐 저거 부숴야 돼 이리와 윤돌 어디였어 아 저기까지 안다나 다시 아 안되네 일자가 아니라서 얘는 오로지 일자로만 가는 거 오네 저거를 돌릴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순서를 모르겠다 이쪽부터 가는 건 맞는 거 같은데요 이건 요거만 돌아가는 거잖아 이걸 어디서 돌려야 되지 오 이건 이리로 가네 잠깐만 앞으로 가면 아 이거 타야겠다 이거다 여기다 이거 잠깐 다시 올라가자 저 위층으로 갈 수 있겠다 갈 수 있나? 점프가 되나? 점프가 되나? 끊겨있는 거 아닌가? 아니네 내가 생각했던 길로 가지가 않는데 뭐야 잠깐만 뭐야 저리가 어디 가는 거지? 이건 어딜 어딜 가는 거지? 내가 봤던 곳으로 가지 않아 아 저기 있어 아 이런 젠장 한 바퀴 돌았다 타이밍 맞춰서 한번 쳐보자 제발 멈춰줘 어 됐어 됐어 내렸어 내렸어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얍 가자 어 저기는 어떻게 가지? 일단 저길 저기를 아 잠깐만 어 이거 잡히는 거 같은데? 어 이거 잡히는 거 같은데? 여기다 이렇게 놓으면 아 앞으로 좀만 더 보면 아 잠깐만 제가 올라갈 수 있을 됐어 올라갈 수 있으려나? 이거 너무 가까운데? 뭐 되겠냐? 뭐 되겠냐? 뭐 될 거 같기도 하고 위치만 옆으로 바꿔서 해볼까? 이걸 일로 가져오지 말고 또 뭐 땅 만들어서 써야되나? 땅을 계속 만들어서 겹쳐 쌓아서 가야되나보다 아 자파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미끄럽네 이거 돌 누가 여기 기름칠해놨어 어? 팍 누구야 누가 감히 내가 가려는 길에 기름칠을 어 또 떨어진다 아 orc 유 우 무게중심 무게중심 어 무거워졌어 어 무거워졌어 잠깐만 위협해 위험해 야, 저 끝에 가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은데? 핫! 뭐지? 변신해? 너무... 됐어, 됐어. 어우, 깜짝 놀래라. 아냐, 아냐, 아냐.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어? 어? 아, 안 없어졌구나. 아냐, 안 없어졌어, 안 없어졌어. 녹지 않아, 용암에 녹지 않아. 용암에 녹지 않아. 아, 깜짝 놀래라. 자, 너를... 자, 너를... 어!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어디... 어디 간... 어디 갔니? 잘못 눌렀는데 어디... 아, 미치겠네. 잘못 눌렀는데 없어졌어. 잘못 눌렀는데 없어졌어, 아, 시클났다. 어? 너? 너 거리가 안 닿니?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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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앗 아냐 이것만으로도 할 수 있어 자 이거를 대충 아 하나만 더 있으면 좋겠는데 야 이거 바닥도 빨개서 어디가 용암인지 잘 모르겠어 됐어 됐다 된거 같애 이리와 뭐 어디갔어 그렇지 됐어 됐어 오케이 됐다 좋았어 좋았어 오케이 2개 남았어 그 다음에 올라갈까 올라가서 내려오는 길이 문이 이쪽인데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까 돌아가는 길은 없을 것 같은데 음 저거 저거로 움직여야 되는데 여기 여거뿐인데 아 여깄네 반대로 놀면 다시 갈 수 있지 않을까 어 어어어어 어어어어어 뭐야 뭐야 왜 왜 지 맘대로 움직여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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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쟤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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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 어떡하냐 야 어떻게 나 저거 하나밖에 없어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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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까지 기다려 누가 밀어서 깜짝 놀랐네 누가 등에서 날 밀었어 누구야 저거 때린 사람 누구야 나 아직 안 때렸는데 깜짝 놀래라 기다려봐 길 좀 생각하고 가게 깜짝 놀래라 아 여기 뛰어내려서 타라고 이렇게 돼 있구나 어 다시 한바퀴 돌아보는 게 맞을 것 같아 아니 그래서 아까 걔는 배터리도 배터리도 계속 돌아가는 거 같아 다시 오는 거 아니겠지 일단 가봐 안바퀴 다시 돌아봐요 맞추는 데가 있었던가 계속 한바퀴 돌았던 것 같은데 아 그치 아 제자리 걸음인데 설마 저 돌을 아니지 돌을 탈리가 없지 어디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니 열차를 안 타고 아 뭐야 저기 돌 돌 부셔볼까 저기 돌 있었네 아 근데 높이가 안 되는데 높이가 되야 부시지 높이가 안 되면 부실 수가 없는데 얘는 계속 얘는 앞으로 가는 애라 그럴까요 타지나 이거 일단 해볼까요 이걸 쓰라는 게 맞나 이렇게 허접한 거 안 될 것 같은데 저거를 나 꼈어 꼈어 오 됐다 잠깐만 오빠 저게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내가 걸어 올라가는 건가 제가 걸어 올라가는 것 같은데 어어 다시 잡아 다시 앞으로 살짝 될 것 같애 될 것 같애 안 돼 안 돼 고정 아 잠깐만 달라붙지를 않는데 달라붙지를 않는데 잠깐만 그럼 걸치는 느낌으로 만들어봐야 아 부수는 걸 쓰라고 아 난 또 이쪽으로 올라가는 줄 알고 아니 거리 안될 것 같은데 엄청 멀어 이거 생각보다 엄청 멀어 이거 생각보다 엄청 멀어 이거 생각보다 더 길게 만들어야 되나 대각선으로 대각선으로 이거 계속 만들어야 돼? 이런 식으로 깨라고 만들어놨나 이런 식으로 깨라고 만들어놨나 세 개만 더 이어서 붙여볼까요? 아이고 이거 무슨 건설 게임도 아니고 홀리브릿지하는 기분인데 에이스 몇 개를 연결시키면 아 무거워 아 무거워 아 무거워 아 무거워 일단 닿는지부터 봐야돼 아 더 만들어야 돼 더 필요해 더 필요해 더 필요해 지지대 말고 그냥 길게 해서 돌에 걸친 다음에 어차피 돌 어느 부위에 맞아도 부셔지니까 굳이 지지대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아 지지대까지 필요 없고 그냥 난 돌에 걸칠 생각이야 돌 중간쯤에 걸치면 되겠지 흠 흠 좋았어 토모과를 나오지 않는데 어후 래 걸이는 거 봐 거리가 닿을까? 어 단다! 단다 단다 이게 어느 부위에 걸치느냐가 중요한데 살짝 아래로 오오 오오 내가 너무 길게 만들었나? 너무 길게 만들었나? 어디가 닫고 있는지를 모르겠네 닫고 있는 건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어야지 닫고 있는 거지? 아니 왜 자꾸 돌아가 됐다 너 부실 수 있지? 아 너 말고 어? 어디가니? 앞으로 내가 좀 가서 할까? 중간에 걸.. 중간에 튕기는 것 같은데? 내가 일자로 만들지 않아서? 따라와봐 따라와 따라 따라 널.. 널 데리고 가는 게 낫지 어.. 턱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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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네 안되네 그러면 살짝 올리는건 안되나? 꼭 저기밖에 어 왜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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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느려가지고 크니까 움직이는것도 느려 야야야야 이거 조절이 안돼 조절이 조절이 안돼 안돼 떨어지지마 조절이 안돼 너무 크게 만들어서 이게 맞는거 아닌거 같애 이런식으로 가는거 아닌거 같은데 맞나 다리를 놔주게 만드는건가 애교 나 이것저것 해보는건데 그래 지지대를 만들자 지지대를 만들어서 날리면 되지 뭐가 문제야 아니야 지지대를 만들어서 날리고 그 다음 애를 생각하자 이게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좀 오래 걸리더라도 할 수 있어 그리고 지지대를 하나 만들어 잠깐만 지지대를 만드는 거야 다 이거를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일단 두고 그거를 이렇게 해서 아니아니아니야 그렇지 일단 이렇게 만들고 이거를 돌려서 오늘따라 렉이 왜이렇게 심해 이러면은 너 부실 수 있지 않을까 밑에가 걸리니 밑에 턱을 만들어줘야겠다 내가 올라가서 해야하네 내가 서있을 장소가 필요할 것 같아 너 이리 와봐 바닥에서 붙어야되는데 이렇게 붙어버리면 어떻게 올라가라고 이리와 이리와 좀만 더 가까이 와 이리와 아 나 진짜 왜 거리로 유지하고 그래 조금만 더 가까이 와 난 널 써야 된단 말이야 난 널 사용해야 한다고 좋았어 이정도 거리면 되지 왜 갑자기 또 거리를 왜왜 아 이거를 붙이지 말아야 될까봐 가만있어봐 가만있어봐 붙이지 말고 너희들을 아 빡신네 빡신네 이렇게 해서 두고 얘네를 붙이지 말고 그냥 올려줄래 올려줄 올려주지 않으려 안을래 에잇 그렇지 이리와 아 진짜 이것들 봐라 말 더럽게 안듣네 이 게임이 진짜 답답한게 뭐 좋은거라면 좋은건데 답답한게 뭐냐면 무게대로 움직여 움직임이 무게대로 움직여 움직임이 무거우면 무거운만큼 느리게 움직여요 우리 고정대가 굳이 있을 필요는 없어 보이지만 나랑 거리두기 아 됐다 버리두기 유지를 안하는게 좋지 않을까 올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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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오라고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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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으로 그냥 들어가는게 맞을까 이제 건너가야 되거든요 아 좀 편하게 가는곳 좀 편하게 가는곳 없나 아 좀 편하게 가고 싶은데 갈 수 있을거 같애 여기서 날아가지고 벽타고 올라갈 수 있을거 같은데 아 아 안되네 여기 못가는데 그렇게 아 여기 뭐 발을 디뎌야 뭘 쓰지 묘하게 갈 수 있는 공간이 있을거야 묘하게 갈 수 있는 공간이 있을거야 발을 조금이라도 디딜 수 있는 공간이면 바로 올라갈 수 있어요 여기 여기 근데 저 위까지 올라갈거 같은데 그럴줄 알았다 자 일단 싸워 너 너 나 나 찰 어어어어 야 무기가 없어 너 분명히 나 그거 할때 따라오는 녀석이지? 여기서 미리 죽여주겠어 얹지마 위에는 나중에 가도 되니까 여기서 어디로 가는 거야 여기는 여기는 저 중간으로 가네 여기는 여기로 가는 건가 어쨌든 여기는 이쪽 문이고 날아서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여기를 마지막으로 오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여기를 마지막으로 오자 아 아까 거기 올라갈 걸 그랬나 저기서 점프해서 여기 못 올라올 것 같은데 높이가 너무 높아 문이 열리는데 다시 여기 와야 되잖아요 지금 다시 열차를 타고 타고 여기를 와야 되잖아요 내가 여기를 가야 되는데 마지막에 와볼까요 왠지 순서적으로도 그게 맞아 보여요 이건 제가 타고 있는 건데 서순상 그래 보여요 뭔가 정해져 있는 건 없겠지만 정해져 있지는 않겠지만 왠지 저쪽을 나중에 가는 게 나로서는 저게 맞는 것 같아 나로서는 저게 맞는 것 같아 여기서 내려가는 길인가 오른쪽으로 돌아서 돌아서 이렇게 다시 가면 문 안쪽인데 여기를 들렀다 가야 되는데 여기를 들렀다 가야 되는데 여기를 들렀다 가야 되는데 올라가서 확인해 볼까 아 너무 높아서 안되네 아 너무 높아서 안되네 뭘까요 화살 좋아요 다시 올라가서 그냥 눈에 보이는 거 먼저 해야되나 아닌데 저거 마지막 맞는데 분명히 마지막인데 저거 아까 그 뚫려있는 곳에서 위층이 또 있나 아 이게 그 위층이네 위층이 위층이네 근데 여기는 어떻게 가는 거야 그러면 길이 밑에서 올라와야 되는구나 아 맞네 이쪽으로 가는 거 맞네 그러면 이쪽을 가야 하는데 여기랑 연결된 라인이 쭈욱 우 이렇게네 어디 라인이야 여기 여기 뭐야 몇 층이야 2층에서 중간에 꺾여있는 라인을 타고 안으로 들어가서 아 아 이게 2층에서 1층 내려갔다가 1층에서 5층으로 올라가는 거 같은데? 아니 3층 3층에서 내가 4층이니까 2층에서 보이죠? 봐봐요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가가지고 이게 1층으로 꼭 이렇게 내려가는 구간이거든요 1층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리로 오고 나서 위에 뚫고 하나 올라오고 뚫을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여기서 이렇게 타고 다시 이렇게 쭉 가서 잠깐만 이거 또 가운데인데 계속 뱅글뱅글 뱅글뱅글 도는 거잖아 여기랑 여기랑 같아 보이는데 뭐지 음 그럼 내려가긴 해야겠다 그러면은 다시 1층부터 가보죠 기왕 뭐 눈에 보이는 것부터 하자 눈에 보이는 것부터 하자 가자 오오오오 아씨 큰일났다 큰일났다 아씨 그냥 잠깐만 불게 오오오오 어 여긴 뭐야 여기 뭐지? 그냥 내려갈 수 있는 덴가? 이쪽에 길이 괜히 있는게 아닐텐데 가볼까 여기는 처음 오는 것 같은데 아까 그쪽 길인가 아 내리막길 아 뭐야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거였어? 야 잠깐만 이렇게 올 수 있었으면 굳이 아까 다리 세운 곳이에요 이거 일단 다시 내려가자 핫 이 안에 있는 것도 다시 길을 찾아야겠네 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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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일로 내려가서 이거 위에 거 어 길을 잃었어 어디서 어떻게 가야 되는거야? 어? 여기 올라가지 음 여기서 좀 볼까? 아까 그 자리인가? 뭐하는 곳이야? 음 아까 그 중간이구나 음 음 음 음 음 음 잠깐만 이 위에가 뭔가 하나 더 있지 근데 끊겨있는 달이니까 음 음 음 음 여기에 도착해야 하는 건 가운데 거 지금 내가 서있는 이거 지금 내가 서있는 이 가운데 다리가 저쪽으로 갈 수 있는 건데 음 음 음 음 음 엘리베이터가 있는 일도 있을테도 갔다 와야 되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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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재료가 많은 데는 다 이유가 있어 음 음 양속을 받아서 날아가는 거야 분명히 저거 이렇게 하는 건 아니겠지만 ㅋㅋㅋㅋ 이렇게 하는 건 아니겠지만 할 수 있어 성도가 빠르면 날아갈 수 있어 아 근데 부딪칠 것 같은데 저거 일자로 되어 있어서 오른쪽을 꺼를 타야 되겠다 조금만 더 균역을 맞춰 두 개만 되겠지? 이거는 날아갈 수 있어 조금만 더 뒤로와 조금만 더 뒤로와서 출발 나이스 역시 약하디 약하구만 안 보여 안 보여 됐다 굿 이제서야 내려가는 공간이 있겠지 그렇지 내려가라고 만든 길인가 본데 여기 여기는 왜 끊겨있는거지 다리는 어쩜 이렇게 매끄럽게 연결이 하나도 안되는거야 어 됐다 다리를 연결해봤자 들어갈 수가 없는데 결론적으로 5층에서 안쪽에 구멍 나이스 잠깐만 저거 저거 어떻게 하지? 혹시 너 너 말고 너 혹시 이거 탈 수 있니? 안되지 안되지 뭘까요? 이거 뭐지? 끊어져있는 다리를 가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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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인데 아 뭐야 윤돌 너 왜 내 앞에 너 왜 내 앞을 막고 있어 너 때문에 죽었잖아 아까 너 용압에 집어던졌다고 복수하는거지 이 정도면 복수하는거야 야 야 여기 어디야 저 둘은 뭐지? 아까도 저런 둘이 있었나? 아까 내가 뿌신건가? 근데 너 거기있으면 안된다 야 안돼 아 아 일부러 끌어들이려고 그랬는데 다른 애들이 공격해봐 궁금하니까 궁금하니까 해볼까? 이리와 윤돌 이리와봐 난 저게 궁금하다 야 여기 왜 있는거지? 여기 왜 뿌신거지? 뭐야 뭐야 아무것도 아니잖아 뭐야 의미없는 돌이야? 뭐야 제가 다시 해볼게요 뭐 있는거 같다고요? 뭐가 있는거 같다고요? 한번 더 써야되나? 저것도 부셔지나? 너 다시 한번 해볼래? 여기 땅이 없는데? 그냥 땅이 없는데요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뭔가 뭔가 올라가라고 만들어놓은건가? 안되는데? 의미없는 돌같아요 윤돌 이번에 내 앞 가리지마 알겠지? 시도 한번 해보게 가리지마라 아 하 하 하 근처에 오지말라구 아까 오라고 아까 오라고 할 때도 오지도 않으니 하 근처에 오지말라구 쟤네랑 싸워 아 피가 없다 추위가드 먹어버렸네 하트만 보고 있다가 나중에 만들면 되니까 떨어져 떨어져 귀찮으니까 쓰지말라구 달라붙는건지 너 올라오지마 하 하 올라올순 없겠지? 윤돌 어딨어 그래 거기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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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직 화살이 안되네 왼쪽에 가리지는데 뭐가있다고? 어디? 뭐있어? 뭐가있어? 저거는 부수도 아무것도 없던데 뭐가있어? 아까 저 돌 부수고나서 뭐가있었어? 돌 쳐서 뭐가 나왔어? 아까 저 돌 부수고나서 뭐가있었어? 돌 쳐서 뭐가 나왔어? 어 어 후면에 뭐가 나왔네 아 뭐야 아이템이잖아 열기구 열기구 오 열기구 개꿀이네 그냥 아이템이잖아 주변을 다 살펴볼게 없네 이제 구멍 뚫고 타고 올라가라고 준건가봐요 아 나 저거 신경쓰기는데 아 나 저거 신경쓰기는데 잊지마라 알았지? 아 아 알겠다 여기는 따뜻한데라 저거는 따뜻한데라서 그냥 저게 터지다 터지다본데? 어 여긴 아닌가봐 그냥 터져 나 아무것도 안오르는데 그냥 터졌어 너무 뜨거워서 터지나봐 사용을 아예 못하고 너무 뜨거워서 사용을 못하나봐 열기구는 그냥 올라가나? 열기구를 타고 쓸 수 있으려나? 열기구를 타고 쓸 수 있으려나? 얘가 이 친구가 그 완전 정... 아 쭉 올라가서 정량... 하늘인데 되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야 아 뭐야 무기가 없어 어디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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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어 유즈 가만있어 여긴 열기가 있어서 애초에 그냥 올라가려나? 꺼내볼까 여긴 열기구 여긴 열기구 아 아 부셔야지 아 아 이걸 부셔야 나오지 어 어 어 어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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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떨어지지 않았어? 하나 떨어진 것 같았는데 어 있어? 잠깐만 로켓은 있는데 어디 있어? 하나 떨어졌어 어딨지? 하나 떨어졌어 하나 떨어졌어 하나 떨어졌어 아니 미친 이런 경우가 어딨어 아니 미친 이런 경우가 어딨어 아 나 기구 없는데 아 나 기구 없는데 아 참 어이가 없네 아 참 어이가 없네 아 아 이건 너무 했지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아 이거 죽어야 되자 잠깐만 어디서 저장되는지도 몰라서 어디지 여기가 맞나 어디지 여기가 맞나 모르겠다 일단 그냥 죽는게 낫겠다 일단 그냥 죽는게 낫겠다 그냥 손에만 들고 있어도 더 터지네 그냥 손에만 들고 있어도 더 터지네 그냥 손에만 들고 있어도 더 터지네 참 나 어이없는 상황이 너무 많아서 할 말이 없다 어 야 돌 터지고나서 나오면 어쩌자는거야 아니 저장이 여기서 되면 어쩌자는거야 아이씨 나 아까 저장 안했는데 아니 열기구만이 방법이 아니라는 소리야 여러분 이게 이런식으로 진행이 된다는건 열기구만이 방법은 아니라는 소린데 튤리 이리와봐 이거 혹시 모래에 거치던 모래야? 이 안에도 있을거 같은데 튤리 어디있어? 없다 아니 너 말고 아 너 말고 때라이씨 그냥 올라갈수도 있을거 같다고요? 여기가 지름길 같은 느낌인거 같은데 밖에서도 갈수 있겠죠? 아닌데? 잠깐만요 이게 이 구멍 맞아요 밖에서 가는 길이 있긴 있어 근데 들어오는 길이 없어 어디서 날라들어왔질 모르겠어 밖에는 길이 없어요 그냥 위에 솟아있는데 이거 구멍은 있어 여기가 아마 나오는 구멍 같아요 여기는 이게 맞아 이거 맞는데 열기구말고 다른 방법이 있나? 뭔가 아이템이 있을거 같은데 아이템을 한번 만들어놓지 않았을거 같은데 아이템을 한번 만들어놓지 않았을거 같은데 아 여기서 올라가나? 아 여기도 있다 아 여기도 있다 여기 뭐있다 뭐 나오지 화살 구멍 여긴 아 바깥에 열기구가 있어야되는거 맞는거 같은데 아 뭐 굳이 열기구 아니더라도 4개의 선풍기만 있어도 올라갈수있어 이거 돌을 부실생각을 하지말고 저 뒤에 열려있는거 아니야? 열려있는거 같은데 그냥 이것만 타고 올라가도 될거같아 이거 그냥 이것만 타고 올라가도 될거같아 이럴때 내걸 쓰는거지 이거 일단 두개로 해볼까 균형을 잡아야되기 때문에 하나로는 안올라갈거라고 희생각한 혹시 핫 희생각한 휴생각한 이러면 앞으로 안기울어지려나 어 해약한 희생각한 기울어지면 안되는데 아 아 아 아 그 4개 필요한 같다 4개 4개 쓰자 아 근데 배터리가 되려나 모르겠다 배터리까지는 잘 되면 좋을텐데 됐어요 이러면 올라갈 수 있겠죠 배터리 소모가 장난이네요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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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지지 하 차라리 안되겠다 이제는 높이라도 맞춰야겠다. 이것저것 다 도전해보자. 이것만이 답이야. 저 중간에 틈이 있으니까 이걸로 올라가자. 괜히 아이템만 소모하고 이게 뭐야? 편한 방법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어쩔 수 없지. 아이고. 아 근데 되려나? 안 될 것 같은데. 아 역시 안될 것 같아. 아 역시 안될 줄 알았어. 그냥 쭉 올라갈까? 그냥 올라갈 거야. 올라가.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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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하면 안되겠다. 여기서 쉬고. 여기 타고 올라가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 아 근데 저 턱이 있어서 올라갈 수 있으려니. 일단 도전해볼까? 턱 부분이 심하면 못 올라가게 되어 있어서. 여기서는 안되네. 얼굴이 안보여서. 올라가. 올라가. 못 올라가게 해놨네. 못 올라가게 해놨네. 이쪽으로 올라가자. 여긴 될지도. 저쪽 턱에서 아예 올라갈 수가 없어요. 파밍하지 않는 자 올라갈 자격도 없다. 이건가? 되냐? 오 대신 된다 된다. 이쪽 벽은 될 것 같아. 왠지 될 것 같은 기분이야. 됐다. 이거 뭐야. 이 상자는 뭐지? 저 상자를. 아 저걸 터뜨려서 저 상자가 내려가면 내가 되돌리는 걸로 타고 올라오라는 소리였네. 저걸 어떻게 부시는지가 문제였네. 아이고. 잘못 눌렀다. 와 진짜. 원초적인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 퍼즐을 풀라고 만들어놨는데. 퍼즐 풀라고 만들어놨더니 원초적으로 깨고 있어. 그 다음에 이쪽에 지? 어디로 가야되지? 어디로 가야되지? 이걸 타고 너를 들어서 가운데다 붙이고 이쪽이냐? 잠깐만. 어느 쪽이야? 바깥쪽이야? 바깥쪽. 바깥쪽에 붙이고 넌 필요 없어. 빼고 잠깐만 잠깐만. 또 혼자서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서 전에 이런 걸 어디서 경험해봤기 때문에 혼자 누군가가 도망가버리는 상황이 있어가지고 가자. 가자. 조심해야된다고. 됐어. 항상 모든 건 조심해야돼. 여기 상자 있다. 여기도 나무 화살 주려나? 루비. 루비 굿. 그리고 여기를 온 이유가 무엇일까? 저쪽으로 가야되는데 이 문 반대편이란 말이지?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여기는 그냥 상자 먹으려고 온 것 같은데? 핫 그쵸? 상자 먹으라고 온 것 같으니까 돌아가야 될까? 돌아가자. 팍! 돌아가서 저 반대편으로 다시 가자. 여기다 걸어놓고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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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안하니까 여기도 붙여. 몰라 타. delegates 올라타. 떨어지면 안된다. 가자. 오우... 오우... 흔들리는 거 개무섭네. 이걸 꼭 이렇게 재활용을 해야 하나? 가다가 부서질 것 같은데 아니지 아니지 그렇지 일단 다시 여쪼러 가 가자 조리 자 56 여긴 뚫려있는 곳이었네 여기로 가야되는데 가운데로 가야되는데 바보같이 어떡하지 선풍기 없는데 로켓을 안 붙였으니까 선풍기 이제 없는데 젠장 내꺼 써야되겠네 아까도 썼는데 다시 열심히 파밍해야겠네 너랑 붙으면 안되지 다운돼 뭘 걸리면 안되지 됐다 일을 두번 하네 일을 두번 해 됐어 그리고 올라가려면 올라가려면 4층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 3층이지 이 위로 올라가야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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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한바퀴 돌던 그곳이구나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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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랑 Roy 네 짬리 1 여기 보이는 곳 여기를 어떻게 올라갔더라? 여기 돌이 막혀있는 건가? 여기를 아직 돌려보질 못했단 말이야? 3층 아까 내가 올라왔잖아 근데 여기가 돌리는 게 없었는데 얘는 돌리는 게 어딨지? 얘를 돌리면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시 돌아간다 저쪽인데 저거 저거 저기 돌이 막혀있잖아 왠지 점프해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너 이거 좀 부셔보자 이걸 부셔야 저걸 돌아가는 길인가 본데 아 뭐야 돌아가 있었잖아 이 어이없는 상황은 뭐야 일로 가서 이쪽으로 가서 아 길은 여기야 맞다 너를 너를 여기는 끊겨있잖아 진짜 끊겨있는 거네? 뭐야 진짜 끊겨있는 길이잖아 뭐야 이렇게 가서 하.. 참 복잡해라 아까 어떻게 갔지? 아까 거기 위로 뚫고 올라가가지고 갔던 것 같은데 여기도 올라가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막혀있나? 하.. 여기도 잘하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도 잘하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하... 흐.. 흐... 흐.. 될 것 같아. 중간에 쉬는 구간이 있으니까 진짜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 한 가지 방법밖에 생각 못하는 쉬는 데 있어 한 번씩 시도해주고 안되면 살짝 아 아씨 아씨 망했다 아씨 망했다. 1층까지 내려왔어 내라씨 미끄러져서 내려왔어 안 돼 여기까지 내려오면 어떡해 이쪽 건물인데 다시 올라가야 되잖아 뭐야 아 아까 그 활이다. 내가 가져가지 않았던 아니네 화살이네 뭐야 뭔데가 있었어 육 핫 하 이걸 어떻게 하나 여기도 무기가 있네 하 하 하 처음부터 다시 가야 될까요? 하 하 하 어떻게 갔는데 하 하 죽어볼까? 죽으면 어디서 나올까? 일단 죽어볼까? 엘리베이터 아까 그 1층이 아니지 않아요? 1층 아니었던 것 같은데 엘리베이터 있어? 1층이었어? 엘리베이터 어디 1층이 엘리베이터가? 아까 그 움직이는 거 1층 아니지 않나? 3층 4층 아니었던가? 어디? 어디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가 여기 있다고? 이게 엘리베이터 오른쪽 왼쪽 나눠져있네? 상자 반대쪽 무기? 여긴데? 여기 엘리베이터 아닌데요? 여기 무기 있는덴데? 이거 옆에? 어디요? 반대쪽인가? 아 저기 있다 뭔가 소리가 나긴 나는데? 여기 있다 아 이게 1층 엘리베이터였구나 그러면은 일단 먹어 아 이거 보스 때 쓸 것들인데 이렇게 먹어버리... 쓸데없이 보스랑 싸울 때 쓰려고 한 것들인데 다시 여기로 왔네? 다시 여기로 왔네? 중요한 건 열차가 없어 열차가 없어서 날라서 가야돼 어어 어어? 아니 나 미친... 구멍이 나 있었잖아 핫 핫 핫 어 아까 거기로 다시 가자 흠 여기 있어봤자 의미가 없단다 이쪽인가? 아 헷갈려 아 저쪽이다 쓸데없이 용암에 빠져가지고 아 이 내려가기는 왜 뜨는거야 이거 떨어지라는거야 뭐야 흠 그러니까요 4대6보다 어려운데 찾기가 훨씬 어려운데요 길찾기 너무 어려워 대신 보스가 4대6보다는 쉽겠지 타고 가운데 큰 돌은 뭘 말하는건지 아까 내가 가는길로 가면 안되나? 왠지 살짝 높은 곳에서 가고 싶은게 얘네들 은근히 시야를 가리네 이거 타고 못 올라가나? 저 타고 올라가는게 더 빠르 아까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볼게요 맞든 아니든 나 이씨 그냥 너 가자 나 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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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이쪽으로 가면 상자 있는 길 가는 길 같은데 이쪽으로 가서 여기는 다시 돌아와야 되죠 이렇게 돌아오면 아까 그 길인데 여기가 이쪽인데 여기 벽인데 들어가는 길은 어디는 만들어놨겠지만 난 오른다 오른다 부족해도 오른다 나는 길을 개척하는 사람이야 할 수 있겠지 할 수 있어 여기는 좀 오래 걸리네 아 이렇게 턱이 좀 크면 애매한데 일부러 못 올라가게 해놨어 만들어 놓은 것 같긴 한데 제발 되나? 안 되지 너무 심하면 올라갈 수가 없지 너무 턱이 심하면 애가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일부러 다 이렇게 만드는 것 같은데 아닌 곳을 찾아서 들어가면 뭐가 데려가 뭐가 데려가 여기? 여기는 될 것 같은데 아닌가 여기도 안 되려나? 여기도 안 되겠다 아까랑 똑같은 거니까 안 되겠지 능력 안 써져 여기서 살짝 살짝 오 된다 와 살짝 앞으로 나오니까 된다 애매하다 아까는 안 돼가지고 걱정했는데 진짜 나도 참 아이고 옆으로 가야겠다 벽이 근데 닫혀있으면 어떡하지? 이거 벽 닫혀있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지? 이렇게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지? 요거 핫 와 마지막에 완전 음 돌려있는 구멍이 안 보이는데 아니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벽에 구멍이 없어 보이는데 벽에 구멍이 없어 보이는데 이쪽만 막혀있는 걸 수도 있어 할 수 있다 분명히 구멍이 뚫려있는 곳은 있어 위험하니까 시도하지 말자 위험하니까 시도하지 말자 근데 여기는 뭐 뚫려갈 것 같은데 뚫려있나? 아 옆에는 뚫려있을 것 같은데 아 옆에는 뚫려있을 것 같은데 여기 아 옆에는 안 뚫려있는 것 같은데 여기 안 뚫려있는 것 같은데 여기 안 뚫려있는 것 같은데 오 예예예 잠깐만 여기 아까 왔던 그곳이다 예 잠깐만 좀 안전한 안전하게 가죠 아까 왔던 데다 능력이요? 뭔 능력 야 여기 올라가는 데가 어딨어 아 여깄다 고생이다 고생이야 길을 모르니 어쩔 수 없지 편하게 가는 방법은 있겠지만요 일어나 일어나 벽을 타라고 벽을 타 일어나 옆으로 옆으로 됐다 아까 내려가기 이전에 여기 한번 왔었잖아 잠깐 이쪽에서 보자 후 그래 잠깐 여기 왔다가 이 안에 어떻게 들어가나 고민을 했단 말이야 잠깐만 저기 아까 반대쪽이고 아 잠깐만 여기서 타고 내려가서 4층에서 내려오는 건데 4층에서 내려오는 건데 저쪽을 건너가 아까 건너가서 아니지 여기 벽이잖아 1층에서 한번 띄는 건데 여기서 뛰는건 맞는데 자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어요 꽤 오래걸렸는데 여긴 일단 가보지 않은 곳인데 이 레인 이 레인 여긴 일단 가보지 않은 곳인데 여긴 일단 가보지 않은 곳인데 이 레인 이 레인 이 레인 바닥에서 뚫고 올라올 와야 되는건데 뚫고 올라올만한 공간이 없어서 여긴 절대 못 뚫고 올라오게 만들어놨으니까 음 흐어어어 어어어어 어이씨 큰일날뻔했다 이 안으로 들어왔어 잠깐만 일단 내려가서 잠깐만 한층 내려갈까요 어 어 복잡해 나만 이렇게 복잡하게 하고 있는 것 같기도하고 어 으 으 으 으 으 여기서 여기서 아까 왔던 데구나 어 으 으 일로 내려오면 으 으 음 아까 그 방 밴글뱅글 돌던대로 가서 아니 근데 여기 올라오면 뭐가 없는데 여기서 여기 가 같은 층 문은 닫혀있으니 안되고 여기서 뛰는건 맞는것 같은데 이 위에서 도대체 어떻게 가야하는거야 부서진 딸이 밑쪽에서 간거 아니냐구요 부서진 딸이 밑쪽에서 간거 아니냐구요 뚫고 올라온 데 아까 거기였을텐데 아닌가 다시 가볼까요 아까 거기서 잠깐 다시 가자 다시 가보자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여기가 아까 여기 들어오는데 뭐가 없는데 여기서 여기로 올라갔었나? 아닌데? 여기는 거기 땅인데? 여기는 이 다리 위에 땅이잖아 어떻게 들어갔었나? 아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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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가라고? 아 여길 다시 가라고? 아 맞네 맞네 그쪽으로 다시 가야 되는구나 맞네 맞네 그쪽으로 갔었구나 이쪽에서 저기 저기잖아 저기 저기로 가야되잖아 내가 그때 여기서 날아서 갔었던가? 내가 여기서 날아서 갔죠? 그랬던 것 같은데 아 이 위에 부착해야 내가 이 위에 안착해야 되는데 너 왜 이렇게 앉아있으면 안되는데? 야 잠깐만 다시 올라가 안되 떨어지마 안되 어떻게 다시 왔는데 안된다고 내가 여길 어떻게 다시 왔는데 그러면 안되 아 얘 젤다가 얘 링크가 일어나야지 능력을 쓰는데 이 주식이 자꾸 앉아있네 올라가 그냥 이렇게 멋있었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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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잉 귀엽게 돌아왔어 어디갔어 드디어 드디어 왔어 드디어 드디어 돌아왔다 드디어 돌아왔다 그니까요 같은 자리에 너무 뱅뱅 돌았어 게임 진짜 못한다 됐다 못 열어 아 갑자기 기운이 팍 빠져버리네 기운이 빠지네 내가 너무 바보같이 헤매가지고 무슨 거북이 같은데? 뭐 용압 내뿜는 그런 거북이 아닐까 근데 같이 다니는 친구 능력은 써야되니까 날아다니는 애는 아닐 것 같고 저 붉은 바위를 부수고 구애하자 가자 저걸 어떻게 부실건데? 저걸 어떻게 부실건데? 중요한 건 여기도 뭔가 굴러다니는 애들인가? 경기장 보니까 약간 그런 느낌인데 뭘 널 어떻게 널 어떻게 했어 오 가운데 하면은 공중으로 올라가네 가운데 쪽으로 하니까 공중으로 올라간다 아 그러면은 쟤를 계속 위에다가 공격하려면 위로 기어다니는 녀석이네 아닌가? 아닌가? 이렇게 기어다니는 녀석인가? 무슨 개같은 느낌이네 거미? 개 개 개 꽃게 꽃게 꽃게처럼 생겼던 겁니다 다리를 부숴야 되는거 아닌가? 리그 야채다니 탁 다리를 부숴야 되는거 아닌가? 다리를 부숴야 되는거 아닌가? 두 개 공격 기어다니 탁 공격 기어다니 탁 어? 어 어쩌다 하나 부숴어 기쁠? 의도한건 아니지만 랩 랩 탁 탁 탁 탁 탁 야 이거 어떻게 때려야 되냐? 아 폭탄 쓰면 안되지 습관 아 이 망할 습관 전기 능력 없이 싸울 수 있을텐데 어떻게 싸우는거지? 그냥 집어 던지는거지 뒷다리 공격해 안맞았네 뭐야 대회치 어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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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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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디가 어디가 야 어디가 전기 전기 어디가 전기 어디갔어 아니 전기 아니 구루 던져볼까? 아 구루를 던져서 머리위에 떨어뜨려야 되나? 전기 전기는 쓸모가 없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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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다리 공격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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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야 되나? 야 이거 봐 이거 가지고 언제 때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나 몰라 어 이 녀석 쓰는 것 같은데 이 녀석 쓰는 게 아니라 이 녀석은 이것만 쓰는 건가 전기가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야 야 이리 와 봐 안 통하는데 안 통하네 역시 아닌가? 이거 잘못됐나? 저 말고. 안 보여 안 보여. 아아. 야야야야. 야야야. 빨리 빨리. 아 안 돼. 아 번개. 번개 데뷔. 너무 늦어. 아 나. 에라이 씨. 빗나갔다. 그래요. 전기 필요 없을 것 같아. 어잉? 전기는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난 올라가서 때리는 게 맞는 듯. 아 안돼. 무기가 별로 없단 말이야. 무기 없어. 와 이거 언제 다 때리지? 뭔가. 파괴하는 게 이것뿐인가? 안 돼요. 미션이din.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는 안 돼요? 아 이걸 다 때리는? 아 이거 뭘 던지고 이런 건 아닌가? 아니면 이케. 아 나 없는데? 시간 돌리기야? 저거 다리에서 나온건데? 아 왠지 뭐..잠깐만 뭐 알거같은데? 야 잠깐만 한 번만 시도를 해볼게 머릿속에 떠오르는게 있는데 아이고 아 다는거 다는거 왜 이러봐 괜찮아? 아이 내 옆에있어 자꾸 어디가 아씨 다리를 들어가지고 뒤에거 뒷다리 뒷다리라도 약간 부메랑 느낌을 쓰면 안되는데 그니까 말고 어지러워요 내 옆으로 오라니까 내 옆으로 오라고 능력을 쓸거면 옆으로 오란 말야 아 빨리 아 왠지 안되네 너로 머리를 때리는건 안되나? 아 한번만 다시 시도해보자 일어나기 전에 뭔가 각도 맞춰서 하면 되고 아 너한테 다시 한번만 도전해볼게요 방향 맞춰서 안되네 아이씨 진짜 올라가서 패야되는거야 와 이게 정지법이야 그래 다른애들 끄자 어우 정신없어 와 무기 없으면 어떻게 무기 없으면 도대체 어떻게 싸워야되는거야 아이고 진짜 활로 싸워야돼? 아이씨 한 두시간 하겠네 아 뭔가 이상하다 뭔가 다 막 날치기 기술이 있었는데 날치기 기술이 있었는데 데미지를 주는 날치기 기술이 분명 하나씩 다 있었는데 이것만 이렇게 정직하다고? 그럴까요? 시간 돌리기 해볼까요? 이거 전에 배웠던게 시간 돌리기 갈비가 오 안보여 오 안보여 흡 안보여 흡 암 암 암 암 뭐야 다 터졌는데 앗 흡 흡 흡 흡 흡 흡 흡 흡 자, 도전! 아하 와 이렇게 해야돼? 던져 그만 해지가 안돼 야 왜 해지가 안돼 해지하라고 아니 뭐야 아니 해지 안되는 버그는 뭐지? 무슨 말도 안되는 뭐지? 공주에서 터진거 같은데 자 터질때쯤에 자 터질때쯤에 데미지 안들어가는데요? 아 다리를 먼저 부수고 해봐야되나? 다리를 먼저 부수고 해보잖아 아 폭탄도 던지고 해야되나? 데미지 안들어가는데 그쵸? 그쵸? 그냥 이렇게 단순히 하는거 맞지? 와 체력을 2페이지가 없는게 아닐까? 야구이 이정도면 2페이지 없어 한번만 다시 도전해보자 아 맞네 데미지 맞네 엉덩이 데미지 데미지 엉덩이 뭐야 이거 두번째 맞냐고 두번째 맞냐고 두번째 맞냐고 두번째 맞냐고 두번째 맞냐고 두번째 맞냐고 itä 아 아 아 다리를 벌리는데 산세 나쁜 녀석 저 상황에서 다리를 벌리는 거지? 이리 와봐. 가까이서 해야겠다. 어떻게 싸우냐. 무기가 다 없어지겠어요. 내 말이야. 무기 조합도 안 해놔서. 어? 뭐야? 반피만 깎으면 되는 거야? 없을 줄 알았더니. 어? 아, 그래. 여기서. 그렇지. 그렇지. 여기서. 진짜. 어허허허허. 에에에에에에.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싸워야 되지? 내려올 때가 있네. 내려올 때가 있네. 능력으로 피하라고요? 어떻게 해야되지? 이럴 때 능력으로 피하라고요? 어 내려왔다. 어떻게 떨어진 거야? 어떻게 떨어진 거야? 아 내려올 때가 다 떨어진 거야. 아, 얘. 쟤가 부셔줬는데? 아, 얘. 쟤가 부셔줬는데? 어? 어,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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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엥. 기울이 아리를 부숴야 하는데?! 하나만 맞춰도 되네 와 진짜 미쳐버리겠다 다른 파우더는 없으니 미쳐버리지 않으니 미쳐버리지 않으니 미쳐버리지 않으니 아 나 올라간다 빨리 와 아 그냥은 안 되네 진짜 올라가야되네 도 wool 아 주먹으로 싸우는 기능 좀 주시면 안돼요? 아니 맨손 싸우고 안되냐고 맨손 싸움 기술 좀 알려달라고 다리 안맞았어 제발 다 갔어 몰라 이쑤시개 같아도 일단 때려 지금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뿐이야 아이고 왜 마법은 없어요 마법 왜 이렇게 투박한 것 밖에 없냐고 이리와 설마 저 폭탄 감옥에 가주는거 아니야 너무 터지니까 아이고 시간이 없어 스태미너가 없어 던져야되나? 던져야되나? 무기가 더 너희들의 무기가 도움이 됐다 얘들아 나 나한테도 죽어서 존맙다 던져야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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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까지 하는것도 진짜 용하다 용인 던져야되나? 동해사 korra 분 mon Wolf 하염이라도 쏴야되나? 하염이라도 쏴야되나? 하염이라도 쏴야되나? 아 이거 진작에 그걸로 스크래 빌드를 해놓고 싸워야되는데 될줄알고 너무 아니랬다 아이고 야 무기 없으면 진짜 어떡하지? 활로 싸워야되 무기 없으면 활에다가 뭐 달아놓고 싸워야되 아까 했어야되는데 지금 그걸 못하고 왔잖아 재료가 있어도 지금 어쩔수 없이 지금 스크루지가 되버렸네 이렇게 싸우는지 몰랐지 앞에 애들이 너무 쉽게 앞에 친구들이 파괴하는 방법이 너무 쉬웠어가지고 뭔가 약점이 있으면 좋은데 근데 이게 너무 정직하니까 아 팔에다가 뭘 달아놓고 뭘 달아놓고 뭘 달아놓고 싸워버렸네 뭘 달아놓고 싸워버렸네 전기는 일단 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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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nster 헤제놀구 너 데미지가 들어가니? 그런지 칼로 때리는만큼 들어가네 6 2 아까보다 더 빨리 primeiro 3 2 이거 말고 뭐 없나? 이게 제일인 것 같은데 불보단 계속 가위에 가까운 것 같은데 바위 몬스터들은 다 바위로 공격했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냥 써도 되겠다 되겠다 화살이 쎄네 생각보다 이거 화살이 쎄가지고 괜찮네 잘할만 얼굴 패턴이 좀 쉽다 자 아까비 아 이게 일어나네 됐다 두번정도 한 세번정도 더 때리면 되겠다 됐다 두번 화살 그냥 쓸걸 그래 정말 극한의 게임을 하고 음 그래요 스크랩을 일단 충분히 합시다 이 지경이었으면은 빨리 끝낼 수 있는 거래 첫번째 몬스터는 20분 만에 잡았.. 20분? 한 30분 만에 잡았거든? 20분.. 30분도 안됐던거 같은데 두번째는 왜이래 파밍을 하고 오라는 소린가봐 파밍을 좀 해라 스토리만 밀생각하지 말고 파밍을 해라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거 같은데 그래도 클리어했다 오 근데 이런식이면 하루에 하나씩은 하나씩은 클리어할 수 있지 않을까? 오늘도 젊은 콜라 이빨 이빨 오 오 오 오 오 오 아 저게 귀야? 나 점인 줄 알았는데 귀이네 귀였네 저게 다 고로고로 거리던데 왜 저 사람은 고로라고 하는 거야 저 사람은 고로고로 거리던데 왜 저 사람은 고로고로 거리던데 왜 저 사람은 고로라고 하는 거야 魔王によって差し抜けられた魔王も、その目的は先ほど触れた石、秘跡がお主の手に渡るのを防ぐことだった。 魔王と秘跡…? そう、お主は初めて聞くだろう。だからこそ、話させてほしい。封印戦争と呼ばれた戦いと、我が一族の定めを。 それは、今より遥か遠き過去の出来事。この地にハイラル王国が樹立され間もなくのこと。 罪なき人々を襲い、その国を滅ぼさんとする巨悪が現れた。それこそが魔王。 だが、それに対抗すべく、初代ハイラル国王ラウルと6人の戦士が立ち上がった。 ラウルは魔王と戦うための術として、秘跡を我らに渡した。それは、持つ者の力を倍化させる秘宝。 我がその人に、炎の賢者として、秘跡を携え、戦いに臨んだ。 しかし、奴は兄弟であった。 我が渾身の一撃をやすやすと弾く狂人さ、ひるいなき強力。 ついに国王ラウルは、魔王を倒すことはできないと悟る。 私を犠牲にして、封印すると戦いを終わらせる選択をしたのだ。 それについて、戦いを終わらせる選択をしたのだ。 それについて、彼氏を持つことができる。 6人の戦士が勝てる。 ソニアコが最強力だったのか? その暫時の道を… あ、6人の賢者が1人。 時の賢者が我が元を訪れ、ゴロン族の定めを決定づけた。 その暫時はあったら、戦いを終わらせる。 それとの武器封印は、魔王は非常に再び戦いが必要になる。 炎を司るゴロン族の力、どうか剣士リンクに貸してください。 我らに成すべきことが定まった瞬間だった。 魔王討伐は我らの本願。我がゴロン一族は、魔王復活の時、再び炎の賢者として目覚める。 剣士リンクと共に戦うことを誓う。 うーん。 これが封印戦争の全貌と我が一族の定め。 お主らの活躍でゴロンシティは救われた。しかし、魔王復活は誓う。 我が子孫ユンよ。どうかこの秘跡を継承し、我が時の賢者と交わした約束。 剣士リンクと共に戦う誓いを果たしてほしい。 うわー。 あー。 出た。 出た出た。 リンクと共に戦うのが、僕の定め頃。 寧 parental voice than Usually the damage would be gone. 僕にそれを継いでほしいって。本当に。 僕は、お先祖様達みたいに立派じゃないけど。 でも、ここで迷ってちゃ、皆に恥ずかしい頃。 いつまでも甘えた僕じゃない。 やてみせる頃! やてみせる頃。 오, 배꼽에 오 하염이구나 하염이구나 저거 쓰면 풀밭에 불나고 그러나? 써보고 싶네요 주먹 크기 자네 어디윤씨인가 어디윤씨야 나도윤씨인데 어디윤씨야 나도윤씨인데 어디윤씨 오 오 굿 됐다 두개 남은건가? 손가락 두개 근데 4개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마지막 하나는 누구지? 마지막 하나는 누구지? 고 긴 넌 넌 넌 넌 넌 데려 이 이쁘다 귀여워 2개 남았어요 2개 이제 근데 2개 남고 하나 더 인 것 같으니까 3개인가 스토리 한 3개 더 남은 건가 헤매지만 않았어 먹고 있던 거 다 없어졌어 맞바위는 사라졌다 저렇게 촘촘한 눈매였어? 저렇게 촘촘한 눈매였어? 마을이 깨끗해졌어 저렇게 촘촘한 눈매였어 뭔 노래야 슬래고 괜찮아 모두에게 폐를 끼친 건 사실이니까 고로 내가 조심했었더라면 오랜 윤돌 사장님이 고론시티를 원래대로 돌려줄 거라고 했던 말을 믿어 고로 윤돌반을 만들었을 때도 그리고 지금도 윤돌 사장님은 고론시티의 히어로야 고로 너희들 고맙다 고로 귀엽다 링크한테도 신세를 졌네 고로 덕분에 맞바위는 사라졌고 구론시티 사람들도 모두 미소를 되찾았어 고로 하지만 링크가 그 마스크를 부수지 않았더라면 생각만 해도 두려워 고로 마스크를 부숴서 젤다님이 화내지 않았어 고로 아니 결국 만나지 못했어 고로 자꾸 이상한 일이 생겨서 지금 생각해보면 젤다님이 스스로 바위 몬스터 안으로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 그 후로는 아무 데도 보이지 않았어 고로 저기 사장님 어쩌면 그 젤다님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을까 고로? 에? 그게 무슨 소리야 고로 사장님과 형이 쫓아간 젤다님은 그 바위 몬스터가 둔갑한 것 같았고 에? 어? 그러고 보니 선조님이 시간의 현자라고 부르던 사람 말인데 검사 링크님이 힘이 되고 싶다고 하기도 했고 그 모습은 분명 젤다님이었어 고로 어째서 젤다님이 그런 옛날에 존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본 젤다님은 가짜였단거야 고로 젤다님의 이름을 대면 나쁜 짓을 하다니 용서할 수 없어 고로 이거 봐 이봐 내가 짐작했잖아 이거 맞네 그 녀석을 당장 잡아서 혼잘내주겠어 고로 거봐 거봐 가짜라고 했지 난 윤돌반을 이용해서 시티 주변에 젤다님의 단서가 없나 철저히 조사해볼게 고로 떨어져있어 또 이젠 우리 연결돼있어 아껴만 저고로 이렇게 맞는 것 같아 열심히 하는건 좋은데 또 이상한건 파내지 마라 윤돌사장 람머스 같다 등껍질 그거봐 약간 젤다의 모습을 한 마왕일 것 같아 중간중간에 빨간달 계속 뜰 때 젤다가 뭐라고 하는거 그게 다 힌트가 있다고 왠지 그럴 것 같아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죠? 빛이 까지만 가고 어딨을까 여긴 사당을 거의 발견을 못했네 날 잡고 사당을 하나 발견을 해야겠어 44개? 그래도 하나씩 발견을 해놓으면 편하니까 지상화 하나 보고 갈까요? 여기 또 지상화 있지 않을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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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네 지금은 지금은 너가 필요없고 튤리가 필요하단다 지금 튤리 튤리는 항상 내 옆에 있어야 돼 나를 구원해줄 수 있는 아이이기 때문에 내가 떨어질 때 날 살려줄 수 있는 아이야 자 자 자 자 저기 지상화 지상화만 하나 보고 끝내고 싶은데 자 잠깐만 여기 위쪽에도 지상화 있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 위쪽에도 지상화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닌가 이야기가 음 어디쯤에 있으려나 점프 한번 해볼까요? 조망대 조망대 점프를 해보자 아 무기가 없어 야 잠깐만 무기 들고 있어야지 물 맞으면 세진다니까 이것 좀 여기서 고마워 위에서 봅시다 위에서 봅시다 보자 하나만 보이면 되는데 저기 저어기 있다 저어기 있다 저어 끝에 하나 있다 저어 끝에 하나 있다 저기는 어디있나 저기도 하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선 안 보인다 여기선 안 보인다 오픈 무기 주세요 어? 뭐야? 지도? 이게 뭐지? 지저에 있는 곳이네 뭐지? 보물지도인가? 보물지도 발견 저어 오른쪽 끝에 하나 그리고 저쪽 대륙에도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저기까지는 뭐 안 보이려나 그렇게까지 자세하게는 안 보여주겠지 저건 저기 조망대에서 보는게 낫겠죠? 음 음 뭔가 바위 틈에 있을 것 같은데 산 너머 뒤쪽에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저 섬으로 가보자 저 위에서 한번 더 날아가자 아 저기 사당 있었던 것 같은데 내가 사당 찍어놓고 간 것 같은데 그쵸 그쵸 아이고 아이고 아 아 사당을 찍었던 것 같은데 저 바위가 사당 같은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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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가장 아냐 그렇지 요기 서당 아 저쪽 섬에 있으니까 몇번째 약이 일어나 음 아 야 높은 데 어딨어 이 위에가 높은 곳이었어 여기 위에서 뭐야 개 스태미나 기이지 뭐가 내 앞에 깔짝거리는데 뭔가 했네 개구리도 가져가고 개구리 여기 많네 위에서 굳이 개구리 찾지 않아도 여기 서면 다 할 수 있네 우와 뭐야 여기 우와 뷰 멋지다 뷰 개 쩐다 저쪽 섬 흑 저기 섬에 있는데 저 섬은 넘어가야 되는데 할 수 있겠지 여기 막 보스 질퍼기 같이 막 진흙 덩어리 나오는 거 아니겠지 가능성이 있어 보여 여기서 채우고 흑 가자 과연 과연 저긴 무슨 이야기가 있길래 섬은 아니네요 그래도 아닌가 섬인가 섬이네 아닌가 이어져 있는 것 같은데 섬까지는 아니고 누가 봐도 눈물 저기 있을 것 같다 그치 눈물 저기 있을 것 같지 누가 봐도 누가 봐도 여기 있을 것처럼 생겼어 그렇지 보자 보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 싸우기 직전인가? 마왕 등장하기 전인가 봐. 오, 싸우기 직전인가? 오, 싸우기 직전인가? 오, 싸우기 직전인가? idag 정보는중. ㅋㅋ 로나오의 희석 아 저거를 다 갖고 있었는데 하나씩 나눠줬구나 저걸 나눠줘서 저렇게 현자들이 하나씩 가지고 있던 거네 아 리토 스포 당했다 아 스포 당했어 아 그렇게 파워레인저 였네 이 다음에 마왕이랑 싸우러 나갔나보다 오 그렇구만 자 여기 몇 번째지? 현자의 맹세 아 이건 중간에 몇 개를 빼먹은 거야 하나 둘 셋 세 개가 빠졌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이어서 하는 걸로 한 3일? 3, 4일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이쪽 4당 아니 여기서 가자 여기서 저장합시다 한 3, 4일 하면 될 것 같아 파밍을 좀 해놔야 될 것 같아요 무기가 쓰레기라 최대한 많이 파밍해야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무기가 계속 소모된다면 저장 이렇게 이렇게 이거를 너무 잘enin 납니다 이렇게 여기